엘루스크롤5 스카이림 스페셜 에디션 이어서 가야죠 여러가지 모드를 깔아왔습니다 우선 뭐 사실 저번 시간에 리마스터를 했는데 크게 변한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맵에 뭐 나무가 추가되고 지형이 추가되고 뭐 그런식으로 좀 이제 맵 맵 전체적으로 추가되는 모드와 또 이것저것 많이 깔았습니다 일단은 4K 텍스처 팩을 깔아서 엄청나게 이제 텍스처가 높은 디자인의 물건들이 여러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다가 찾아보는 즐거움으로 영상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2기쯤에서 껐었군요 그리고 펑모드를 추가했습니다 이번엔 새로운 펑모드를 추가해서 이번 펑모드 같은 경우에 기존 모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드를 씌우면은 여기 펑포인트 여기 있죠 이거를 회수를 안해줬는데 이 모드는 모드를 씌우고 5분동안 기다리면은 뭐 5분까진 안걸렸는데 조금 기다리면은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회수를 해주더라구요 여러가지 펑이 생겼는데 일단은 메인을 진행하고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펑을 찍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영상이 이제 일요일날 업로드가 되고 지금이 수요일입니다 그간 모바일 게임을 하구요 모보드도 깔았구요 새로 할 스팀게임도 사놨습니다 어? 이게 아니었구나 냉동 할아버지 됐네 일어나세요 어 뭐야 일어나세요 그렇죠 아른게일 아른게일 아른게일인지 안기여인지 안기여가 개인적으로 이름이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아른게일을 하면은 당신의 부름에 응한 것이요 선생 만나게해서 영광이네 저도 영광이죠 자신의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네 나의 운명이 무엇이요 배울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스카이림을 스카이림을 생각해보니까 반년 이상 안했던데 제가 반년정도 전부터 백수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한가합니다 스카이림을 생각해보니까 반년정도 전부터 백수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한가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뭐 변한게 없는 것 같네요 텍스처를 너무 많이 깔면은 이제 이 리마스터로 변한 그 느낌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거에는 약간만 손을 댔구요 세부적인 거를 4K로 바꿨습니다 원래 여기서 굉장히 버그 많지 않았나요? 막 말하는 거를 어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이 할아버지들 말하는 거를 끊으면은 퀘스트가 멈추는 게 있었는데요 어? 없네 소리가 왜 틀고 갔지? 소리가 왜 틀고 갔지? 아하임 스카이림을 줄이겠습니다 아 이제 이제 오늘 모드를 대응 모드를 할까 했는데 뭐 리마스터 초기기도 하고 좀 밀어서 하는 걸로 하죠 사실 처음부터 좀 대응 모드 들어가면은 그냥 좀 어그로가 끌리면서 조회수가 좀 좋은데 근데 이제 리마스터니까 리마스터 좀 구경 좀 하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저기 다음 거 주실래요? 로어 저기 나도 여기 서 배우는 사람 같다 마읍사 못 입으니까 안 뜰러 가게나 데미지가 출력되는 모드도 한번 넣었었는데 이 스페셜 에디션이 버전업이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나온 모드더라고요 그 데미지가 뜨는 모드가 오 왜 이렇게 화난 것 같지 오 왜 이렇게 화난 것 같지 그래서 오 왜 이렇게 화내? 적용이 안되더라고요 맨날 모드들은 적용 안되는게 많은 것 같으니까 그죠? 아니 고생을 좀 했습니다 너봐야 아는거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에는 제가 그 모드매니저를 사용해서 모드를 깔았는데 모드매니저가 이제 지원이 끊긴지도 오래됐고 볼텍스를 사용하면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볼텍스로 바꿨습니다 뭐지? 모드 오거라이전가? 뭐 그거는 드론은 봤는데 써본적이 없네요 응 음 뭐지? 정보니 월드가가를 보여주실 수 있는 스프레스 마치 월드가를 보여주실 수 있는 운이 그럼 와드로는 당신이 제 일을 갖고 오는 것 같냐 마치 보리 미칭 우는 우는 이제 당신이 내 일을 갖고 바치니까 마치 보리 마치 보리 열어볐 열어줘.. 주세.. 오케이 새로운 훈련을 받기 위해 아른게이드 사범과 대화하기 자네가 슈음을 익히는 속도는 정말.. 아 원래 이렇게 슈음이라고 하나 보군요 이 정도일 줄이야 감사하고 다음은 무엇이요 마지막 시험을 남겨두고 있네 우스탱그라보의 고대 신전 묘지에서 유르겐 윈드콜러의 뿔피를 구해오게나 목소리계의 진실함을 잊지말게 그리고 자네는 반드시 돌아올 수 있을걸세 알겠습니다 바로 구하러 가겠습니다 구경 좀 하고 이제 스카이림을 1화를 풀버전으로 올리고 1화를 편집해서 올리고 2화는.. 뭐.. 녹화로만 찍은 다음에 잠깐만요 생봉성 나오나 확인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2화도 이제 편집으로 올릴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풀버전으로 올리고 갑니다 원래는 잠시만요 이거는 아 편집으로 안올라갈거 같네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디지몬 게임에서 한거 있거든요 그거를 풀버전으로 올릴라 그랬는데 디지몬 새로 산게임이 2019년에 컴플리트 에디션로 나온건데 4K를 지원하더라구요 무려 그래서 그거 4K로 4K 디지몬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해서 할라 그랬는데 아 4K는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있는 최고 화질의 한 4배정도로 보시면 돼요 나무가 추가된게 느껴지나요? 나무를 좀 추가했는데 많이 많이 느껴지는거 같기도 하구요 여기 보면은 빨리 이동하도록 하죠 요 며칠간 모드를 추가했는데 여기서 갈까요? 옛날에 나온 모드들은 추가가 돼도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모드가 왜 안되지 하고 또 되는건 있고 안되는것도 있고 이러니까 저기 여기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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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냉기 아 나 모드야? 견갑방울가 왜 올라가요? 어디 보자 개 때려 아하 딱 들이대 전사만 둘이야 다 쏘지 말고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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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왜 이렇게 많아 아 로드야 들어와 포일 좀 써야겠어 너무 딜이 없어 좀 데미지 관련된 포일 좀 얻어둘고 그랬나요? 온다 온다 저기 저기 얘들아 몸 언제 될거니? 이렇게 때릴 걸 대비해서 송진을 바르는 모드를 준비했었는데 도로 뺐습니다 모드를 확인하려면은 기간이 필요했는데 이게 옛날 모드라서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서 강철투구 환상마법 오 많이 준다 이것저것 좋아좋아 무게는 아 무게 넉넉하네 항상 느끼는건데 스카이림은 할때마다 모드 깔려면 헷갈려요 캐스트 모드가 오히려 캐스트 모드가 오히려 좀 편한거 같기도 합니다 진짜 추가되는거 많고 볼거리도 많은데 다른지역에 가서 진행을 하니까 모드가 좀 꼬이는것도 없고 캐스트 모드나 할까 했는데 일단은 바닐라를 좀 하다가 정하는걸로 하죠 산적이죠? 어 은신올라가는거 봐 아 나 그러면 퍽을 안찍었네 왜이렇게 소모가 많이 되나 했더니 견갑이 왜 올라가는거죠 근데? 견갑이 견갑이 입고있으니까 그냥 올라가는거 전투상태가 되면은 나 이런 기능이 있는진 몰랐는데 일단은 파괴마법쪽으로 먼저 봐야겠죠 새로운 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 살짝만 봤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서 뭐 저번화에서 찍었던거는 이제 초급을 올리면은 이제 올라가서 뭐 견습 올리고 전문가 올리고 이런식이었는데 첫번째꺼에 다 멀어졌나봐요 초보마법 견습생 이하 숙련 전문 이렇게 됐죠 이거는 변하는건 없고 그냥 정확히 써있는거 같죠? 양손을 시전하면은 원래 두배 이상으로 만화가 달고 데미지가 더 세지는 그런거였는데 뭐 비틀거리 이거는 원래 있는거 같구요 효과는 25% 아니었나요? 왜 너프를 한거죠? 멀리 설치할 수 있다 사실 이게 추가가 되면은 폭포인트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쓰읍 어 되게 좋은게 많아졌네 화염망토를 갖고 이제 가까이 가면은 이제 화염저항력이 떨어지겠네요 굉장히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저항력도 올라가고 이러면은 근접법 써도 괜찮겠다 붙어서 그냥 막 탁 터뜨려 버리는거죠 음 50%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양손 파괴물이 더 강력해지고 망토 효과를 얻습니다 공중에 띄웁니다 이건 오디네이터랑 비슷하네요 오디네이터랑은 다른 모든걸로 알고 있는데 얼음속에 가둡니다 추가 피해를 줍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좀 포인트가 많이 필요할거 같으니까 속속마다 찍어야 되고 회복을 한번 가죠 회복 두개 찍고 매초 최대 매지카의 1%를 추가로 재생합니다 와 이런게 있네 예전에 있었던 매지카 재생 25%인거 같죠? 다음단계도 있구요 고양감 근접에 살아있는 아군을 초당 5회복합니다 언데든 안된다네 대상의 남은 체력이 나을수록 회복 효과가 증가합니다 기력회복도 있네 사실 이거 구경하는 재미로 이것도 하나의 재미로 좀 오래 보게 될거 같네요 사실 위의거는 이제 더이상 제가 어떻게 못찍으니까 숙련도가 낮아서 다른거 좀 보겠습니다 변화망법도 찍어줘야죠 사용한 방어가 없으면 석화피부같은 보호주문이 추가로 방어력을 증가시킵니다 야 이게 뭐야 이거 있으면 에보니피부같은거 막 쓰는건가? 학파의 주문효과가 강력해집니다 변화망법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모든 학파의 초보단계 주문에 매지카 소모량이 0이 됩니다 와아 양손 주문을 이동중에도 25% 약하게 시전할 수 있습니다 오 저런게 있네 어어 동시전중에 받는 공격력 피해량이 어 염동력 추가가 있네 염동력에 대해서 보너스도 있군요 마법자왕은 찍어줘야죠 마법자왕은 똑같은거 같죠? 30, 50 이런식으로 음 주문시전 또는 지팡이 준비중 다른 손으로 무기공격시 피해와 신명타가 증가한다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네요 보통 뭐 무기를 들고 마홉시전을 하면서 싸워도 마홉시전을 걸어놓은 상태로 쓰진 않잖아요? 시전하면 이제 이렇게 눌러둔 상태라는거죠 이 상태로 때리진 않잖아요? 이렇게 눌러둔 상태로 이렇게 때린다는건데 이게 뭐 이건 좀 아닌거 같고 아닌가 내가 잘못 이해한건가? 한성무기를 공격한 후 주문의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속성 뭐 증가 속성 증가는 두개 찍을 수 있는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불이랑 전기 찍으면 되네 30% 확률로 주문을 흡수하여 매지카를 회복합니다 탐짐업이 훨씬 더 먼거리에 있는 대상도 발견합니다 이게 필요할까? 이거 70짜리라고 저게? 이게 좋으면은 적어도 찍겠죠? 당신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려는 공격자를 마비시킵니다 대기시간은 10분 좋아보인다 되게 재밌어보이는게 많네요 삼신기는 뭐 보긴 보겠지만 안찍겠습니다 뭐 당장 볼것도 아니고 화술쪽으로 한번 좀 볼까요? 화술에 원래 이제 약하다보니까 재밌는 겸에 추가되는 편인데 동물과 대화 동물을 길들입니다 사냥꾼이네 길들인 동물에 공격자가 50% 증가하고 저렇게 150% 증가하면 25% 빨라집니다 야 이건 재밌는거 있네 사심만 찍어도 재밌네 화술은 근데 찍기가 좀 애매하죠 배우지 않는 한은 소환술 사실 뭐 소환술을 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소환술을 열심히 찍겠습니다 포인트 벌써 부족하죠 쟤도 찍은것도 없는데 이건 이제 소환 무기죠 소울트랩을 걸고 뭐 소환된거 추가 데미지 어 마법저항 감소가 추가됐네요 그리고 능력치 흡수가 붙어있네 이건 굉장히 좋네요 마법저항 감소랑 능력치 흡수만 붙어있어도 굉장히 좋은데? 소환된 데이드라와 아 이게 정령이고 그럼 이게 언데드네 정령술 두배도 오래 지속됩니다 이거 좋죠? 소환 범위가 증가합니다 이 위는 소생의 레벨 한개가 15 증가 어 되게 좋다 저거 구울의 강라 소생된 시체의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구요 60초에 걸쳐서 서서히 감소합니다 어 흡혈 능력이 있다 사실 이제 언데드는 힐 해주기가 좀 난해한데 제가 알기로 오리지널에서는 힐을 해주면 힐이 적용됐던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상급 언데드 아 언데드는 오해를 할 경우 레벨에 따른 추가 체력과 그들에게 아이템도 줄 수 있습니다 되게 좋네요 어어 이거 두개의 경우는 기존에 있던거죠? 거기에 이제 텍스트가 변경된거 같죠? 소생도 이제 포함된다고 원래 뭐 소생이 되긴 했지만 아군 정령과 어... 이건 뭐 인첸트나 주문 효과가 강화된다 화염정령이면 화염궁 강화되고 그럼 번개가 제일 좋겠네 번개가 정령이 제일 세니까 더 강력한 정령을 소환합니다 방어도 100과 마흡정기 25% 친가 와 이거는 진짜 좋겠다 두 개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럼 50%까지 되는 건가? 방어력 200이랑? 이러면은 그냥 드레모라 군주는 거의 3신기급일 것 같은데 방어력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외로, 의외로 별로 찍을 거 없었죠 소환 마흡은? 의외네요? 이거 소생 쪽이 이제 소환 직후 보너스를 받으니까 오래 소환해둘 필요도 없겠네요 뭐 더 찍을 거 있나? 이것도 하나고 광난도 하나 그쵸? 파괴 쪽으로 가야겠네 잘됐네 부족할까 싶었는데 다 찍어주겠습니다 이거 보너스 데미지 뭐지? 부족한데? 이거 다 찍으면 그냥 끝이잖아 냉기 주문이 공격 속도를 감소시킵니다 하염 주문이 20% 미만인 자에게 추가 데미지를 입힙니다 개인적으로 얼음이 굉장히 좋아보이죠? 얼음은 좀 많이 좋아보이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얼음 내성 가진 적이 많아서 조금 더 보너스를 준 것 같습니다 솔차임에서 정말 솔차임에서 정말 세겠네요 정격 주문은 15% 확률로 대상을 2초간 침묵시켜 주문 시전을 봉인합니다 15% 확률이구나 이거는 그냥 10초간이죠? 15% 확률이어도 2초 봉인이면 엄청 세죠? 이거는 법사들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단검 들고 다가오겠네? 일단은 뭐 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 쓸 거니까 이것도 솔차임 가면은 이제 화염 내성 많은 적들이 있고 좀 얼음에 약한 편이니까 이것도 쓸 거고요 근데 의외로 화염이 좀 20% 미만만 추가되는구나 여기도 찍고 싶은데 포인트가 좀 부족하네요? 되게 진짜 당장 필요할 것만 효율 좋은 것만 찍고 여기 하나씩 하나씩 찍어 나가는 걸로 가겠습니다 포인트가 부족할 것 같네요 많이 포인트 추가 모드를 깔까 했는데 언캐퍼 같은 걸 할까 했는데 스페셜 에디션은 언캐퍼가 까는 게 복잡해서 나중에 깔기로 밀었습니다 많이 복잡해졌더라고요 수吉스мо 느껴지시나요? 4K의 힘이? 크흐흑 이거 당겨보면은 좀 놀랍니다 아 잘 만들어 졌죠~? 진작 갈 걸 그랬어 그리고 저는 사실 이 텍스처 모드나 뭐 E&D를 안 해서 잘 몰랐는데 스페셜 에디션으로 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깜짝이야 적인 줄 알았네 나 이제 가야겠다 괜히 들어왔다 뭐 주는 것도 별로 없네 돈은 좀 먹었으니까 스카이림에 주민이 돼서 여행을 즐길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하겠습니다 대형 추가 모드를 좀 깔라 그랬는데 몬스터 추가 같은 거 좋은 게 많더라고요 스페셜 에디션에 근데 그거를 하려면 새로 회차를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서 다 안 깔았습니다 뭐 스카이림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기도 하니까 스카이림을 즐겨야겠죠 근데 나 나무 추가된 건 어디 추가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다 추가된 나문가? 엄청 많기도 하고 쟤넨 보고 뭐 저렇게 싸우냐? 마녀 사냥하는 것도 아니고 마녀 사냥하는 것도 아니고 앗 아아 아아 머리 하나 만큼 모자랐자 뭐 자랐자 아니 아 안개 보행자인데 왜 도망가뇨? 어우 이야 좋은 거 주는구만 중갑 숙련도 저거 적용되나? 한번 줘봐야겠다 어딨냐? 대머리 어딨어? 우리 대머리 못 봤남? 여기 어디 갔냐 진짜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제주도 좋네 가져가시구요 어 머리가 심심해 보이는구나 어디 중갑 투구 줄게요 대머리 아저씨랑 가니까 든든하구만 원래 이제 약간 든든함이 있잖아요 대머리들이 인상이 되게 강해보여서 그런지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런지 같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경호원으로 있으니까 근데 마법사는 대머리면 약할 것 같애 마법사는 머리카락이 털이 많아야 좀 셀 것 같고 똑똑할 것 같고 그런게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공부한 나머지 머리조차 밀지 않았다 약간 그런 느낌에 이 길 맞는거죠? 왜이렇게 생소하지? 사실 계속 편집 영상만 올라가서 제가 노가리 깔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었는데 풀버전 영상 하나 있으니까 좋네요 내일은 4K 디지몬을 생방 안하고 녹화로만 찍어서 올릴거기 때문에 스카이립도 없을 예정입니다 자 이걸 본다고? 이 어둠 속에서? 어때? 아프지? 그렇지 체력도 안 뜨네 8 데미지에 맞아서 그런가? 네크로맨서 로브 한번 보고 싶은데 나 강해진 그 구울 뭐 들어가면은 어차피 시체 있을테니까 들어가는 걸로 하죠 강해진 구울들을 소환해서 와 이거 이름 뭐였죠? 드로거 부활시키면 되게 재밌겠다 엄청 멋있을 것 같은데? 빠르고 쎄지면은 에이! 우리 대머리군 할 일 없을 것 같은데? 야 열심히 싸운다 와 이걸 막아? 아니 잘 막어! 시간차 공격이다 어쭈? 어쭈? 혼내줘 쟤는 공격뿐이구만? 빨리 혼내줘 마나가 애매해 와 로브에도 붙어있군요 회복목업 이런게 아 나 로브에 저거 검은 로브에는 안 붙어있는 줄 알았는데 뭐 좋구요 마법사도 소환해서 데려가면은 마법사도 그걸 쓰나? 공격속도가 늘어나나? 막 주문을 빨리 씌어나나? 좀 궁금하네 하나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 무법자 없나? 뭐 다 산적이야 어떻게 버텼어 쟤네 상대로 75원은 내놔 견갑이 좋다 가볍고 비싸서 야 맥주잔 저번에 그 찰흙같았던 맥주잔 맞나요? 하하 가시구요 수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는 즐거움 어이구이구이구이 질감 보이시나요? 아 맞다 유튜브 영상으로는 안 보이겠구나 유튜브 영상은 화질이 제가 보는 것보다 훨씬 작.. 낫기 때문에 야아 숙련 회복이래 비싼거다 아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네 일단은 전사를 하나 데려가겠습니다 아 옷을 괜히 벗겨놨네 저기 너 이거 들고 갈거지? 내가 안 집어지는거 보니까 들어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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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도 있네 몇 차면 쓰라고 드러고도 있네? 드러고가 셀라나 그냥 산적이 셀라나 힘내줘 얘들아 가봐 오 빨라빨라 겁나 빨라 땅수라 가드 없어서 둘러 수가 없잖아 어어어 그렇지 할만한가? 잠깐만, 대머리! 홈백이다 홈백 너 위기 안 맞아? 홈백은 데려가야지 이리 오세요 힐러의 묘야 마력 촉진 55원 밖에 안 해 제 터미가 돼버렸어 불면도 있다 홈백이가 더 세지 않았나? 묘약 잠깐만, 쟤 상대하고 있어봐 국자야, 너도 혹시? 야, 어딨어 고! 보여줘! 그렇지, 같은 홈백이라도 보너스치가 다르다 근데 마법으로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생하면 초당 끊임없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건 좀 찝찝한데 그냥 적게 강하게 해주지 그냥, 살짝만 강하게 쪼금 찝찝하네요 데드스랄 레벨 상한이 원래 몇이었죠? 25였나? 40이었나? 근데 어떻게 되든 그거는 못하겠다 에보니 워리어는 못 데려가겠다 오디네이터 퍽 모드는 에보니 워리어까지 데려갈 수 있어서 약간 제가 좋아했는데 그래서 에보니 워리어 없어지면은 막 로드 막 하고 막 비질런트 데려가가지고 에보니 워리어 무쌍하는 거 보고 비질런트의 강력한 보스들을 에보니 워리어가 이기는 걸 보면서 바닐라 유저의 뽕맛을 느꼈는데 그 부분 살짝 아쉽네요 매지카까지 늘어나는 건 좋다 회복마법을 쓸 수 있는 전사를 데려가면은 그만큼 체력이 더 많아지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맨손이지만 어? 있네 무기?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나 들켰어 빨리 그렇지 그렇지 보여줘 어? 불면을 이길 수 있느냐? 안되겠지 딱딱 하하하하 이게 회복족이었죠 이거 되게 많이 차나봐요? 1% 추가니까 괜찮게 차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오 강해 강해 강하면 내꺼 해야지 일어나 이 검도 빛나는 거 보니까 잘 흡수된 거 같죠? 그래 가자 약해지기 전에 빨려서 싸워줘 잘만 쓰면은 생귤의 장비보다 지금은 더 셀 거 같은데 아 레벨 보이는 모드 같은 것도 좀 깔셨으면 좋았을 텐데 못 찾아가지고 그렇지 마십니다 레벨이 어떻게 다른가 좀 보면서 그 재미도 있을 텐데 드레모라고는 좀 확실하게 이게 오리지널보다 약한 거 같죠? 지금은 레벨도 46이 아닌 거 같고 예이 어어 든든해 얘 얼마나 가는 거지? 능력에 들어가나? 소생 1분 147초 오래가네 믿고 있어 잡았고 잡았고 저기 한놈인데 그렇지 아 불면이 아 한손도끼는 좀 아닌데 아 한손도끼는 좀 아닌데 아 한손도끼는 좀 아닌데 얘들아 빨리 와 왜이렇게 왜이렇게 느려 쎄다 아 번개로 바꿔볼까 너무 같은 것만 쓰나? 연쇄사슬 번개 연쇄사슬 번개 연쇄사슬 번개 번개는 이펙트 변경 모드가 많았는데 안 바꿨습니다 바닐라의 맛을 더 느끼고 싶어서 번개가 이펙트가 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만이 아닌가봐요 모드가 많더라구요 모드가 많더라구요 하지만 바뀌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부실하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안 바꿨으니까 바꾸면 되는데 안 바꿨으니까 부실하다고 안 하겠습니다 벌써 2분 지났나? 얘 안 오는데? 안되데? 파괴력 차이가 얼마나 나지? 65 65 똑같네 그 불 붙은 피해가 없는 거네 그러면은 두 방엔 안 죽겠네요 불면 아 갑자기 아이씨 어? 어? 어이 어이 깜짝아 아 야 놀랐잖아 어 저게 안 맞아? 연구했으면 맞았다 진짜 아 이게 안 맞아? 아유 이씨 왜 안 맞아? 아우 어두워 종갑 계속 올라가네 아 드디어 맞췄네 아아 저 아이템 봐버렸으니까 먹어야겠지 아우 어떻게 먹었었더라? 누구냐? 뭔가 손해보는 기분 연쇄번개 쓰니까 뭔가 전혀 손해보는 게 없는데 손해보는 기분이야 맞추는 것도 힘들고 화이트는 먹어야겠죠? 전상의 조합 어 잠깐만 너 왜이렇게 세 타임! 야 물속인데 감전 안댔냐? 어허 에보니 화살 끝까지 갖고 있었구만 에보니 화살이 내가 다 뺏은 걸로 아는데 왜 자꾸 나오는거지한테 미심쩍은데? 가져가겠습니다 돈 열심히 모아야지 저는 월세 살기 땜에 게임 속에서는 꼭 제 저택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그런게 있거든요 제가 관련이 돼있으면은 다 잘 풀려요 내가 어디 살거나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가거나 뭔가를 하면은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흥합니다 나는 이제 약간 축복을 받은 복덩이죠 근데 정작 나는 안풀려 처음에 좋은건줄 알았는데 약간 그런거 있잖아요 합리적 의심 내 운을 다른사람한테 주는게 아닌가 뭔가 주변사람들은 날 만나고 잘 풀리는데 난 안풀리고 다 와 쓰러지는거 봐 굉장히 미심쩍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축복받을겁니다 장관이 좋은 소식이 들려요 어 이거 포였으면은 화술도 느는구나 진짜 다 바뀌었네 나 이거 왜 모르는데 이걸 깐거지? 나 펑만 바뀌는줄 알았는데? 화술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 좋지 아 이게 한방에 안쓰고? 거미 따위가? 으이씨 으야 으야 어디서 이런거 보이면은 스탠더드가 잘 다 까줘야되는거 아냐? 아아 돈내고 고용했는데 뒤에서 활만 쏘고 쓸모가 없어 신비스러운 족지 드래곤본에게 내게 급히 할말이 있다 리버우드에 있는 잠잠은 거인 여간의 다락방을 빌려라 거기서 만나도록 하지 한 친구가 소생마법 제대로 써먹지도 못했네 아 참 이거 많이 강화된거 같은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소생마법을 약간 대리만족이죠 원래 마법사를 하면은 전사를 하고싶고 전사를 하면 마법사가 하고싶은 약간 그 뭐랄까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이 먹고싶고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을 먹고싶은 근데 이 네크로맨서는 짬짜면이잖아요 내가 마법사를 하면서 전사가 하고싶으면은 내 언데들을? 전사인 언데들을 만들면 되고 한 번에 두가지 맛 짬짜면 다네 나 다 다 쓰러 갈거야 너 신발 바꿀래? 아 누가 그런거 쓰니 황금은 껴야지 황금이 더 좋은거 맞지 어때 그렇지 야 너는 나 따라와서 장비도 바꾸고 레벨업도 하고 얼마나 좋아 내가 오히려 돈을 받아야돼 쟤한테 연세번개도 그냥 아무데나 부딪치면은 다 퍼지게 만들어주지 구프 produ 독보적인 너만 다른 세상에서 왔니? 어떻게 잘 만들었냐 솔직히 몬스터 모드랑은 차원이 다르대 컵이 왜 이렇게 많아 그릇이다 와 제가 어제 그 송진모드 테스트하면서 그릇을 좀 몇 번 봤거든요 조금 뭐 빼긴 했지만 많이 좋긴 하다 이게 영상으로는 내가 보는 것만큼 안 나온다는 게 좀 아쉽네 내가 보는 거 반만큼만 나와도 좋을 텐데 한 4분의 1 나오는 거잖아요 좀 뿌해지고 그런가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확인을 해봐야겠어 잠깐만요 참 근데 이상하게 불꽃 이펙트 같은 거는 8K가 있는데 저런 거는 4K까지 밖에 없더라고요 건조로 너 심심한데 너라도 갈래? 달리기 빨라서 빨리 따라오겠다 야 봐봐 저 몸으로 저렇게 따라오면 개무섭겠다 빠르죠? 겁나 얇어 리마스터를 충분히 다 본 다음에 계속 저걸 다 깔아서 엄청나게 엄청난 스카이 림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어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쁘지 않나요? 네 망상인가? 사실 이거는 그냥 리마스터거든요 이게 더 예쁜 것 같은데 나는? 지형 변경 같은 걸 했는데 뭐가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지형 변경 같은 건 이제 모드 매니저에서 별 다섯 짜리 모드를 깔았거든요 어디 그러면은 뭐 가면 되나 리버오드로? 굉장히 불만인 게 드래곤본 사제들이 안 나옵니다 스페셜 에디션은 오리지널이랑 달리 이 디엣이 있잖아요 던가드 허스파이어 드래곤 오오오 나왔네 사제? 얘네들이 그 완전 고정돼 있더라고요 게임 내부에 따로 합류가 돼 있다고 뜨는데 그 시로는 어떻게 마을 밖에서 싸우자 해포를 풀어야지 이거는 시체가 없는 게 좀 아쉬운데 그러면은 이거 하자 와라 경비병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애매한 듯 싸워야 애매한 듯 싸워야 엇방 뒷승이야 끝내줘 그렇지 겁나 쎄고 아싸 나 장갑은 애껄로 바꿔볼까 한번? 장갑 손가락까지 감싸지면은 좀 느낌이 좀 묘한데 답답한데 좀 보기에 아 너무 좀 화려한가 뭐하냐 너희들 무식한 새끼들 나 이거 석학으로 바꾸겠습니다 마법을 이것저것 여러 개 쓸 거니까 아 원래 못 끼고 있었죠? 손모가지 이거 끼고 있었구나 통가족이 좀 낫죠? 덜 답답하죠 레이븐록에 정박죽인 북방천여호에 승선하라 윈드헬름에 소착하면 소색을 시작하라 도박힘이라고 알려진 가짜 드래곤번이 솔츠하임에 소착하기 전에 찾아내고 그를 죽여라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와라 미락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이거는 미락이 쓴게 아닌가보네 미룩 수정자가 썼나보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약한 애들을 보냈대 아싸리 센 녀석 보냈으면 더 재밌었을텐데 엄청 센 녀석을 보내서 플레이어가 도망을 가야되는거죠 마을 사람들도 다 죽이고 다니고 그 이제 미락이라는 공포를 느끼고 그 도시를 기피하면서 힘을 키워서 복수하는 이걸 왜 했어 이걸 해야지 안녕하세요 다락방 좀 빌려주세요 아딕룸, 에?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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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는 아딕룸이 없는데 delle픔과 말해보기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드래곤 보드가 되어있다 내가 이것을 찾고 싶어 너는 말해야 합니다 나한테 말해야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얘네가 다 더빙이 되어있으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이제 더빙이 되어있으면 되게 편했는데 편집하면서 내가 말하는게 더 약간 쏙쏙 박히지 않나요? 더빙되어있으면 내가 게임소리를 적게 키우다보니까 게임소리가 작아서 잘 안들어오잖아요 귀에 내 입도 심심하고 앗 치워 맥주잔 얼마나 맥주잔이 많은거야 빵 먹어도 됨? 빵이 2골드인데 2골드면 어느정도인가요? 파리바게트에서 한 저정도 빵 2천원에 팔지않나? 그럼 그냥 한 1골드 천원으로 하죠 귀찮으니까 1골드 천원이 많이 준거면은 제가 알기로 산적 죽이면은 한 100골드 주거든요 산적 대장 죽이면은 토블캐스트하면은 빵 50개분이네? 아 그거요 저 봤습니다 유튜브로 저도 유튜브를 요즘 봅니다 너무 한가하기 때문에 그들이 옳았길 바래 나는 드래곤보니요 아 유르겐 윈드컬러의 풀빌리를 자네에 건넸을 뿐이야 1골드가 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빵 2만원짜리 방금 내가 가져온거? 자네는 드래곤보니라고 야 빵 이백그램이 2만원이면은 제빵살 해야겠다 아... 계속 듣고 있어 파리바게트를 뛰어넘었네 당신을 배워도 되는거야 투썸플레이스, 투썸플레이스 케이크보다 비싼것 같은데? 드래곤의 영혼을 흡수해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너는 흡수할 수 있나? 맞소 증명해봐 드래곤이 부활해서 오고 있어 드래곤들 살리는 음모가 있어 그것들을 마음치게 해야 자네가 도와야 돼 왜 대단하는 거야 그건 모르겠고 무덤이 비어있더라고 다음 장소를 알아내서 드래곤을 죽여야 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오 가인지 그럼 드래곤을 죽이러 갑시다 너 혼자 가있어 너 혼자 죽일 수 있지 않냐? 솔직히 말 진짜로 진심으로? 나 칼 가져가야지 아 맞다 이거 줘야겠다 이거 내가 써야겠다 아 근데 너무 긴검 쓰면은 약간 느낌이 좀 쎄하지 않나요? 데미지가 두배니까 어쩔 수가 없네 자네에게 아 맞다 이거 워크제보다 드워프제가 무기 데미지는 더 쎄지 않나? 데이드릭 같은 느낌으로 그럼 줄 필요가 없네 빵 크기 큰 거예요? 잠깐만요 봐야겠다 주먹만 하지 않나요? 아 이 정도면 그네 크네 크네 뒤집어보니까 느낌이 팍 온다 엄청 크네 그쵸? 손이랑 비교하면은 이 정도면은 그 맘모스 빵보다 약간 맘모스 빵까지는 아니고 뭐랑 비교하면 좋을라나? 빵을 안 먹은지 꽤 돼서 그 아 그 야 있잖아요 그 뭐지? 모르겠다 식빵 정도라고 생각하죠 뭐 빵이야 맛있지만 비싸서 못 먹는 고급품이기 때문에 맘모스 빵 저것보단 훨씬 크죠 맘모스인데 맘모스 무시하시는 겁니까? 잠깐만요 나 질교체기를 해놓고 뺀거구나 멍청하게 바게트? 그런가요? 일단 카인지그로브 저는 순간이동으로 갈건데 쟤는 뭐 알아서 걸어오겠죠? 한손무기도 좀 볼까요? 퍽을 어차피 계속 쓰게 될 것 같고 저는 약간 이것저것 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파괴로만 가면 조금 재미가 없잖아요 시명타 두배 이거는 뭐 기본 그거죠? 이거 똑같네요? 방어도 감소시킵니다 관통에서 감소로 바뀌는군요 얼마나 감소시키는 건데 방어구를 때려서 돈까스 패듯이 돈까스 다지듯이 패니까 방어력이 감소된다 공격력을 감소시킵니다 오 이거 좋네요 예전에는 무기 데미지만큼 추가했죠 별로 안좋았죠? 전쟁 도끼가 부상을 입혀 10%에 추가 공격 피해를 줍니다 이거는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그냥 데미지 10% 추가 같은 건가? 추절도 꽤 괜찮았네 솔직히 말해서 3신기 안쓰면은 아 지구력마다 이제 데미지 상승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거 에버리 워리어도 적응되나? 이러면 나 한방에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체력이 높은 대상에게 50% 뭐 이런 거 사실 뭐 이렇게까지 볼 필요 없죠 체중이나 봅시다 지구력 회복합니다 야채 스푼 먹으면 되니까 필요 없는 거네 일단 포인트는 없으니까 물러나죠 스카이림 요리 그거 유튜버들이 음식 하는 거 맞습니다 와우... 와우에서 나온 요리랑 별로 맛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구요 근데 나는 스카이림의 스위트 롤빵은 먹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맛있을 거 같지 않아 그거는 솔직히 던킨 도넛이랑 부딪혀도 비벼지는 수준 아닙니까? 그 정도면은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나 너무 생각 없이 왔다 잠깐만 잠깐만 이거 병사 너 아이템 안 가져갈 테니까 소생 돼야 돼 어어! 극혐 아! 드래곤을 전기로 패는 게 난리구나 아 뭐 그냥 아무거나 쳐도 상관없겠지 뭐 아 만화 회복 진짜 빠르다 굉장히 괜찮은데 이 정도면은 하이엘프 중독창 신경 보다 좋은 거 같은데 와아 나 겁나 쎄 아 망토나 할 걸 아아아아 물지마 아우 야 빵토나 별로 안 쎄구나 이리와 아 뭐 그렇게 오래 잡으세요 아아아아 아아아아 테빛 어우 깜짝이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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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누구여 블레이드의 마지막 일원 중 하나야 우린 그들을 막아야돼 다음 단계는 무엇이오 우린 그들을 막아야돼 탈모어가 누구라고 탈모어가 당신을 뒤쫓는 거야 탈모어가 당신을 뒤쫓는 거야 다 탈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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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이다 다 탈모어 탓이다 아우 알았네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게 대사를 다쳤는데 본론으로 안 넘어가는 이유가 뭔가 대사관은 어떻게 들어가 리보우드에서 만나자 일단은 뼈는 좀 팔고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겠네요 퀘스트를 좀 다채롭게 받아야겠는데 너무 메인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아우 근데 확실히 그래픽이 훨씬 나은 것 같긴 하네 오리지널이랑 비교도 안되네 지금 오리지널 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뭐 그래픽 같은걸 깔아서 하니까 느끼기 어렵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캐스트 모드 위주로 하다보니까 항상 바닐라로 했거든요 기본은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그리고 튕기는게 없으니까 계속 세이브 할 필요도 없고 나무 그릇 좋아좋아 하다가 불만인거 솔직히 그릇이 제일 불만이었거든요 뭐 판타지게임에서 그릇은 잘 안보니까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많이 바뀌었는데 점점 더 바꿔나가겠습니다 뭐 좋은거 없냐? 아 뭐가 이래 굳이 하자면 질병치료 묘약이 가장 쓸만하네 지금 중에는 심장은 안돼 와... 저게... 저 금액이? 아... 자... 20 26 저와 저, 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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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즐거움을 위해서 너무 좋은거 사면은 좀 재미없고 굳이 가져가자면은 적당하게 소울잼 비싸면서도 돈이 너무 많이 쌓이지 않는 아 단검 괜히 팔았네 드러프제는 드러프제만 입으면 몰라도 따로 막 하나만 입을라니까 좀 보기에 좀 그렇네요 많이도 갖고 왔다 내가 가셨죠 많이도 갖고 왔네 나 신발 못 끼고 있는 거죠? 이거 끼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보다 좋은 게 있어? 신발을 안 끼고 있나본데? 안 끼고 있었네 뭐하는 짓이야 내 sister Camilla 아니면 내가 도와줄게 흠 흠 혹시 너는... 특히나 흠흠흠 윈도우 10에서 안 돌아가니까 추천하지 않는다고 공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발러스 게이트처럼 에디션을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재밌게 잘 만들었다면 게임을 흠 그렇게 안 해주는지 잘 모르겠네요 맥주 잔이 왜 있어? 맥주 잔이 왜 있어 eti деньги 저 비싼 빵을 공짜로 가져간다 이 말인가 아 왜 이렇게 진짜 왜 이렇게 팔꺼 많아 왜 이렇게 팔꺼 많아 특별한 매지카 어 근데 너 너무 주는거 없다 야 참 나 이거 뭐 50원 줄게 가져 아 던전 깨면은 뒤에 포션이랑 음식 가져가게 해줘요 그렇군요 그럼 가져가야죠 준다는데 안가져갈 이유가 없죠 어디보자 아 치사하게 저거 두개는 안주네 섞어놓는거 봐 다 줄 것처럼 하고 내가 가져가면은 화내라고 걔 모두 쳐먹었죠 2만원짜리 빵은 못 놓치지 리마스터가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와 이렇게 비켜도 좀 예쁜거 같기도 하고 그쵸 아 어딘가에서 썸네일을 하나 찍고싶은데 너 비켜 우중충에 아저씨가 나오면은 아 뭔가 예쁜 네일이 안나올거 같다 나름 고심해서 찍어 방종을 하고 찍어야 썸네일은 썸네일은 약간 편법에 필요하네 포토샵도 좀 넣어야 될거 같고 사부님한테 돌려주고 와 여기서 델핀을 만나라 델핀은 뭐 나중에 만나도 될거 같고 사부님이나 만나러 가죠 환영인사를 받아야죠 나봉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마다 재생량이 많이 올라가서 장비를 그 모든 매지크 소비량 감소 쪽으로 맞춰야겠다 그래도 충분히 재미있게 게임할 수 있을거 같으니까 너무 파괴 쪽으로 특화시키면 좀 재미가 없어요 그쵸? 계속 계속 화영부 같은거 쓰면은 좀 그러니까 자 왔습니다 자 얘네 얘네라 그러면 안되지 할아버지들은 말하면은 힘이 실려서 말을 안하는거라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기침하면 어떻게요? 기침하면은 뭐 건물 무너지는거 아닌가? 여태까지 기침을 안했기 때문에 아아 늙으면 기침을 못하지? 맞어 늙은 사람이 할아버지가 막 애취하면서 하진 않잖아요? 할아버지들은 막 헛기침처럼 힘없는 기침 콜록콜록 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은거구나 그렇네 할아버지 한 백년만 젊었으면은 품벽산낙기가 되었나 야아 할아버지가 크게 기침하면은 장기 다 떨어져 나가죠 갈비뼈랑 무너져 내리죠 틀리도 못끼겠다 틀리 정도는 헛기침으로 날아갈테니까 마우스피스 끼고 살아야겠네 그대는 현자들의 목소리를 경험했고 상처 하나 없이 통과했네 하이 호로스가는 언제나 그대를 반길 것이네 마우스피스 끼고 있어 그렇군 나는 이제 떠나겠네 나 클립맥한테 돈 받아야되는데 잊고 있었네요 림맥아 큐피트캐스트 하면서 그때 가도 상관없겠죠? 굳이 큐피트캐스트를 할 정도로 마법제왕력이 필요한 난이도 아닌거 같긴 한데 어찌됐건 나중에 받는걸로 하고 클립맥은 그러면은 마법사 퀘스트를 좀 해야겠죠 마법사 로브가 갖고싶으니까 그리고 레벨업도 하나 해야겠다 폭포인트가 세개씩 필요하니까 모든 속성을 다 찍으려면은 어어 이뻐 아 여기서 보는게 더 이쁘다 아 이거 너는 빠져야겠다 한번 찍고 좋아요 해복마업을 좀 해복마업을 좀 배워야겠네요 회사님이 가르쳐줄 수 있으려나? 마나도 좀 많이 찍어서 재생력도 올려야되고 내놓으시고 못참아 못참아 이종도로 봐주겠어 이종도로 봐주겠어 야 누가 여기다 이런걸 놔 위험하게 턱 쳐가지고 대각선으로 날라가서 아래에 있는 사람 머리 깨지면 어쩌라고 저기저 저 대머리 머리에다가 병을 심어버리면 어쩌라고 아이고 여기 선생님 왜 안와 선생님 벌써 나갔어 왜이렇게 부지런해 아침 6시부터 이동한단 말이야? 와아 독하다 가르쳐줄 생각이 없어 의지가 없어 지금 선생님 그렇게 안오면은 나는 선생님과 다 털어갑니다 아이고 선생님 감자 놓고 먹고 사는구나 내가 그냥 기다릴 수는 없지 기중한 시간을 허비시킨 대가를 와아 사과파이다 저도 사과파이 참 좋아하는데요 왜 남장하고 다니나? 이 선생님? 이 선생님 방 맞아 여기? 어디야 여기 어 선생님 방 맞는거 같은데? 왜 나와요 이제 오면 어떡합니까 하아 참 나 이거 아직 안되는구나 안되면 대기해야지 딱 기다려 레지크 체력을 너무 못찍은 감이 있는데 체력 하나만 찍어야겠다 체력 하나만 찍어야겠다 고마워요 역시 선생님이야 이만한 가르침 선생님 아니면 누가 해주겠어 자 뭘 찍어볼까 어 경갑 되게 심플하다 독과질 어 독저항력은 좋네요 독저항력은 목걸이 하지 않는 한은 레드가드 정도밖에 못 올리지 않나? 아닌가? 레드가드가 질병이었나? 누가 누가 독이었지? 누가 질병이고 독이었던 같은데 아르곤이 아니라 아르곤이 아니라 아아 찍고 싶은건 많은데 포인트가 부족하다 이거 하나를 찍어두고 이거를 찍어야되나? 그게 낫겠죠? 그게 제일 좋겠죠 지금은? 두개 찍을 수 있네 그러면은 좋지 제로 만들면은 시체소생 못시키잖아 얼음덩이에 가둡니다 얼음덩이에 가둡니다 공중에 띄웁니다 이게 몇프로 확률이에요? 25% 미만이면은 확정이네? 조금 애매하네 25%면 일단 이거 아 이게 이게 필수다 한손무기 왜 올라 선생님을 너무 때렸나봐 선생님한테 가야지 대선생님한테 아아 물 맛이 참 좋구만 선생님 선생님 이거 갖다 놓은 이유가 있는거죠 선생님 솔직히 말하세요 다 알고 일부러 제자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제자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저렇게 저걸 갖다 놓은거겠죠? 의도하고 얼마나 착합니까 허허 여기에 이거 있는거 너무 좋다 이거 재련에 쓰이는거 아닌가? 재련 강화에 구하기도 어렵고 구석에 있으니까 내가 알게 여기 신발같은거 있지 않나요? 없네? 어 여기 어디 올라가 있었나? 여기도 여기도 육백원짜리 장화 아 정격주왕 40% 상승 좋소 저 드러프 당검인가 보네요 형님 책 그만보세요 책 그만보세요 다른 Group 사타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도일푸디르가 날 보냈습니다 도일푸디르가 우리도 Fast 음... 마법빛살? 와... 개쓰레기 저도 안 갖는 거 갖고 있네 아... 아... 놀랐잖아요 저기 여기까지 와서 앉아 계실 생각은 없나요? 왜 거기까지 나가 있는 거죠? 뭐 하자는 블레이저? 왜죠? 사르타르대 알려주세요 도움이 될 만한 건 없어요? 아... 책을 가져올게 네... 이걸 못 참고 날 시켜 먹으려고 그러는데 야 쟤 좀 치워봐 대머리 더러운... 더러우네 너는 사르타르대요? 내 눈에 들어간 게 있었는데 난 가겠네 나 새로운 거 배우고 싶은데 돈도 있겠다 선생님한테 가야겠다 소환 마법을 배우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아니! 아니! 야 스위트 롤빵 2천원이네 오? 설탕엿이 3골드야? 스위트 롤보다 비싸? 이건 이상한데 이건 뭔가 지금 설탕회사의 농간인데 아 심지어 스위트 롤빵이 2천원인게 더 신기하다 아 이래서 스위트 롤빵을 좋아하는구나 원래 서양에서는 과일보다 간식이 비싸다 그랬잖아요 데쳐 구운 크림빵은 무슨 맛일까 이 가운데 있는게 크림인거죠 비켜 접시 접시 너 그랬듯이 왜이래 저게 사키 맞아? 어디서 뭐해요 선생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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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선생님 밖에 있는건가? 아니야 어디서 뭐하는 거야 가르쳐주는 것도 없으면서 두건은 됐고 혹시 무기같은거 있냐? 아 추방이 있네 합성 활 한번만 써볼까? 재밌을거 같은데 지금 쓰고 있는게 기완박룡이죠? 제가 필요가 없네 아싸 팔은 나름 멋있게 생겼으니까 팔은 나름 멋있게 생겼으니까 팔은 나름 멋있게 생겼으니까 한 번 써서 가야지 한 번 써서 가야지 혹시 팔 밖에 안먹어? 개꿀 내가 이 땅에 사냥꾼이다 합성 화살 100개 합성 화살 100개 어? 거기잖아 새로운 시장 모드 깔면 들어가는데 아 근데 너무 애매한 데서 나왔는데다 이거 에로책 있는데다 에로책 에로책을 보니까 이렇게 깔려 죽는거 아녜 아잇 꼈잖아 하아참 좋은거 고맙다 와아 가죽 비싼다 비싼것 봐 조리된 쇠고기 호커고기 호커고기 맛있어보이는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남의 집에서 깬파니 아니 사과가 삼..삼만원이야 그러면 빨간사과는? 이거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엔 아닙니다 아 내 생각에는 쓰읍 아무리 봐도 1골드 만원의 값어치 없다 크흫 이거는 1골드가 만원이면은 너무 바가지다 차라리 사람 목숨을 암사라 암사 어 황제 암사라면 얼마였죠 15000원 줬나? 어 심지어 황제 암사를 해도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네 황제 목숨 값이 하긴 집값보다 싸니까 어떻게 그렇게 은신상탠데 귀신같이 도망가는 것이냐 어디로 간 것이냐 어디로 간 것이냐 사람으로 변장하면은 못 찾을 줄 알았나? 어 뭐야 설마? 늙은 오크? 겁나 약해 어허 100원 어허 잘주는구만 잘 쓰겠네 와 굉장하다 엄청난 전사야 늙은 오크는 아 벗겼으니까 데려가지 말아야겠다 데려가고 싶을 근데 저기까지 안 닿는군요 아 왜 안맞나 했었는데 저기까지 안 가는구나 왜 일어나는거야? 바보야? 이제 이제 내 손으로 부어주겠네 아 잠깐만 너무 못썼어 좋아 이런 길가에 곰이 있으면 어떡해 러시아야? 아니 왜 이렇게 짐승들이 많은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짐승들이 많은 거야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머리 머리 허리 나 봤어? 나 이렇게 하지 그랬어 난 못 본 줄 알았지 반응이 늦어 혼내줘! 이렇게 반응이 늦어서 뭐야 어? 어? 혼내줘 오 소환도 하네? 아 어? 얘 어차피 이러니까 거인한테 죽었지 왜 저렇게 멍청한 거인한테 죽을 수가 있어 마법사가 돼서 누워있어 혼내줄테니까 겁나 쎄구나 말가락 가죽 우리 대머리는 어디서 뭐하는 거죠? 볼 날이 없네 디드 아써 서런 호렁이 가죽 아이고 허리야 디비 늦었다 어딜 도망가려 하느냐 오? 안 되지 아 왜 이렇게 그래픽 좋아 보이지? 내 눈이 썩은 건가? 아님 그래픽이 좋은 건가? 아 아웃워드였으면 이 나무토막 안에 뭔가 아이템 넣어놨을텐데 상호작용 안되는 클라스 어 뭐야 나무가 넘어져서 죽은 거야? 아니면 트루한테 죽은 거야? 말을 해봐 아 암흑 끈을 발견 아아 불쌍한 놈들 트롤은 불에 약하니까 불로 바꾸겠습니다 아 아 사람 사는 동네였구나 아 개박살을 내렸네 아주 그냥 근데 잠깐만요 대머리 어딨어요? 대머리 죽어있니 나? 어? 대머리가 없는데? 대머리한테 비싼 템이 없으니까 아 상관없긴 한데 여기 뭐하는 데였는지 다 까먹었다 뭐 좋은 거 있던 데였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기억을 잃었습니다 네네들 뭐 산적은 아닌 거 같은데 뭐 이런 데 사냐? 어? 궁금하다 가봐야겠다 허커호기 먹네 허커호기 진짜 맛있어 보인다 뭔가 그냥 허커호기인데 약간 육포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어 산적이네 자업자득이었네 돈은 못 놓치지 25원이나 있으면 어? 보물상자다 킬 모션 덕분에 봤다 돌아갈라 그랬는데 탁월한 궁술 와아 잠깐만 탁월한 궁술 정도면 껴야지 아 너무 두꺼운가? 아 난 두꺼운 거 싫은데 통가죽이 제일 예쁘다 깔끔하고 아르곤이안도 있네? 아 맞다 이걸로 트롤도 살릴 수 있나? 어 살릴 수 있네 그럼 트롤이 더 세지 그치 대체 뭐하는 동네길래 트롤이 이렇게 많은거죠? 트롤이 원래 이렇게 많은 종족인가요? 별로 못 본거 같은데 20 빼고는 20 빼고는 20 빼고는 20 빼고는 아 너 니 소리였어? 안ta 뭐가 또 있나 했네 에이씨 가야겠구만? 아 어째 화나지가 않아 1인칭으로 보면은 불빛을 해도 딱 꺼지는 느낌이야 이렇게 딱 가면은 이 머머리는 어딘 갔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것 같구요 나왔는데 옆에 있진 않겠지 새로운 동료를 찾아봐야겠구만? 여길 올라가야 되는데 여길 어떻게 올라가 여깄다 여깄다 에이 귀찮게 하지마 이렇게 보면 잘 올라가지던데 됐다 어? 어? 아 이게 바뀐 이렇게 바뀐 거구나 땅 질감이 엄청 좋은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다 발타임 탑이다 발타임 탑이다 여길 또 오게 만드네 와 노상강도가 있네 잘 가고 빠르게 도움 주시고 어? 야 오크의 철퇴 엘프제 방패라고? 호화다 호화 요! 올라가 거기 아니야 미친놈아 그렇지 거기였어 알고보니 거기였다 내가 미친놈이었다 킥만 해? 야 너 1대1 이겼네 와 저거 무빙으로 피하는 거 실화인가요? 야 이씨 뭐야 얼마 안 남았잖아 우두머리 어어 우두머리님이라 그런지 아주 푸짐하시군요 일어나십쇼 쟤 내가 쏜 거 맞고 죽은 거야? 죽은 거 확인 못했는데 재수 드럭게 없는 제도 이거 열어주실? 아 근데 얘네들은 무기 안 갖고 있으면은 구울처럼 싸워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주먹질을 하지 않나? 태생의 그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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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푸짐하군 절로 가면 그만인가 이제 어떻게 가야 하는거지 근데 저기 있는 길을 따라가면 되나 나무가 나 있는 길을 한 번 거기 가보고 싶다 블랙리치였나? 어떻게 변했을까? 리마스터에서 제발 잘 변해있어라 진짜 솔직히 기대 많이 하는 공간이거든요 워낙 강한 적도 많이 나오고 에헤 에헤 이건 올려줘 존나 치사하네 진짜 양신머리가 있어둘 거 아냐 난 올라간다 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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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흐흠흠흠흠흠흠흠흠 K 여기 멈티 게 있는 데 아닌가요? 그... 드래곤프리스트? 나 혼자 이길수있나? 쪼기야 쪼기 드래곤 프리스트 있지 않나? 자신이 없다 어어 못 맞췄는데 일어났어 일단은 일단 너만 와봐 그분을 깨우지마 그건 아니지 야야 그건 아니지 응? 아 이거 두목이구나 누군가 했네 어 냉기 안 통해 노드야 다행이다 불이었으면 고생 좀 했겠다 빨리 와줄래? 왜? 어디서 소리 지르기 드래머라 어디서? 아 뭐해 나 글로 안 갈거야 아 아 동료 동료 쪽으로 가는 것 봐 개치사해 아씨 가 그냥 몰라 혼따까리 해 어? 거리가 안되나봐 좋아 만화를 채우고 이거는 이건 연쇄번개 해야겠죠 이번 녀석은? 아 이번에는 그걸 하자 번개 화살을 하자 이러면은 많이 써야 될 것 같으니까 가성비 좋게 번개 화살이 없네? 하하하하 아니면 0은 흡수 안되고 아니지? 아니지? 와아 대단한 놈 으으 뜨거워 그렇지 한방이다 두려워 둘 오오 염구 지팡이네? 개좋은거 들고있네 이제 없지 마나? 응? 마나 없는거 다 알아 이제 어? 아니 옷을 입어? 마나 없지 아아 마나 없지만 지팡이는 있지 지팡이는 마나랑 관계가 없지 나 너무 아프지? 뒤지겠지? 나 나 나 뒤지겠지? 그만해 치사한 지팡이 괴물아 너 시끄러 뭐야 뺏겼냐? 두도권? 아 이래가지고 제가 마나를 많이 쓴거구나 꺼져 아 얘 아니야 그렇지 가 가 고 고 껴 껴 할 수 있어 너는 염구 안 돼 뺏기지 않게 마나를 잘 빼줘야 될 것 같아 야 마나 잘 뺐다 살려줘 죽겠어요 야 또 뺏겼어? 최보비군 최보비야 쟤를 지원해주다니 치사한 녀석 하하 와 세다 너무 지팡이 계속 써 대니까 정신을 못차리겠네 뭐냐 우리 편이냐 또 뺏어봐 주문이 충분한지 보자고 오 충분하네? 야 잠깐만 너무한거 아니? 나 아파요 그만 쏴 지팡이 너무 많다 너 쟤가 나보다 레벨 높아서 우리 애보다 더 쎄다는건 아니겠지? 아 그래그래 고 뀨가 아니다 뺏겨서 뺏겨서 이렇게 된거구나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말이지 넌 뒤졌다 알았나 레벨업 찬스다 이씨 칼로 바꿔 빙접이야 더러운 녀석 그로시스 불덩이 띵덩이 잘했다 야 너 고생 많았다 야 변심도 많이 하고 아유 이게 뭔 고생이야 아 근데 뺏는 거 쓰는 거 진짜 오랜만에 당해본다 충격적이네 다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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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까지 안 닿겠죠 당연히 와업이 여기도 안 닿겠지 얘도 분뇌아퍼 이거 하면 들키는 거 아니야? 안 느끼네? 멀긴 한가보다 안돼 안돼 멀어 멀어 들어와 어디서? 나는 얼음이야 마나가 안돼 마나가 타입 버티네? 으쒸 소금 줘 소금 예이 이 번개로 다 구워버리겠어 동료도 없이 갈 수 있을까? 내 동료는 지팡이니까 아 따개비 있으면 물에 따개비 있으면 되게 징그럽지 않나요? 뭔가 느낌이 벌레 같기도 하고 그다시 심지어 닿으면 아프기까지 하고 연세번개 해버렸다 연세번개 해버렸다 아 더러운 년 빨개 벗고 싸워버렸다 여긴 아니었구만 와아 중급 계속 올라가네? 방어로 몇이야? 77이야? 꽤 높다 27 올라가는 거잖아 아이고 또다 오홓 오호홀 마나 없죠? 뭐야 보행자 불만있나? 불만있나? 보행자 어? 불만있으면 죽는거야 이렇게 꽤 센 녀석이네? 풀어줘야겠다 가소로운 놈들 배신을 때려 힘도 못 써봤구나 가자 어 폭풍이라 그래서 쐴 줄 알았는데 초보네? 뭐지? 어고 스플르드를 펴가미? 에어어엉? 이 소펠기맨 뭐해? 구경만 할거야? 너는 고문당했으니까 복수해 쉴드를 망토를 펼지 말지 망토는 진짜 안 쓰게 된다 망토를 안 찍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때는 왜 꺼냈냐 죽으라고? 너도 죽어 그냥 귀찮아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아싸 꼬꼬 보소에게 기회를 주겠네 빨리 오시게 영광스러운 기회야 와우 보손 껴 보손 보손 보소 보소 혼내줘! 오손! 그렇지 그렇지 정신 모자리지 누워 계시고 죽으시고 와 오손 자힐 하면서 싸우는 것 봐 언데드면서 우오! 어어! 내껀데 아... 대단한 오손이야 대단한 오손 왜 준거야? 그렇지 오손 대단한 오손 오손이 이렇게 셀 줄 몰랐는데 원래 이것보다 약하지 않나? 왜 이렇게 센거야? 우리가 갔다 드디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 자식 혼내줘! 그렇지! 소금 주실? 소금 주실? 오오! 이겼냐 너희가? 말도 안 돼 몰랐잖아 용기도 가져갈까? 뭐해 저걸 못죽여 어어? 어어?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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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었지? 밀치기만큼 좋은건가? 오이씨! 가! 뀨! 뀨! 이렇게 센 녀석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뺏겼었다니 이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거야 어이구 간다 쟤 어디까지 가? 어이구 멀리도 갔네 어우 심장 갖고 있네 좋고 좋고 어이구 뭐야? 갈데도 없는데 저런데 숨어있는거야 어? 아 파괴다 아 먹자 먹자 이제 90이지 95면은 낑만하지 아 일골로도 놓칠 수 없다 분명 이 문제 있겠지 어? 예에에이 새로운 동료로 받아들여야겠다 껴 껴 이거 여기도 열리나 이거? 아이고 하지마아 밀지마아 왜그래 안 비켜? 속도가 너무 늘어서 주체가 안되나보구만 좀 쳤다가 그럼 아 이것도 열지 개치사하네 용세 Intما 아이 호호 로 tadi 고 만나서 반가워 난 안 반가워? 저깄다 야! 혼내줘 우리 좀비 안 왔니? 그러면은 이분을 보완하는 수밖에 어디 갔어요? 일단 책 내놓으시고요 어? 벌써 뒤졌어? 개 쓸모없네 순간이동하는 동료지만 데려 쓸 일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큐패스캐스트 할 필요가 없구나! 저항력 두개 찍으면은 전부 50에다가 변함없어 패시브랑 군주의 운명성만 해도 85네 아 맞다 엄청 좋네 큐패트 안해도 아휴 안해도 상관이 없네 애초에 아싸 동료가 필요가 없구나 동료가 필요가 없구만 마르크리옷이라도 섭외해야되나? 지아는 갈 수 있나요? 저 아! 여기가 여기였어? 와 뭔가 예쁘다 안 예쁜데? 흐흐흫 일단 찍어놔 기념으로 오로라 떴을때 한 번 찍고 싶은데 오로라 떴을때 한 번 찍고 싶은데 방송 켠지 얼마나 됐죠? 아휴 오늘 5시간을 플렉스 해버릴 것인가 아니면 적당한 데서 끊을 것인가 아 2시간 밖에 안했네 그럼 더 해야지 오늘 되게 한 거 없는데 2시간이나 해버렸네요 너무 놀러 다녔나 봐 딴 길로 새고 구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갈 때마다 점점 모드가 계속 새로운 게 깔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못 두지 사라졌던 책이요 시끄럽소 책 같은 거 안했어 돌프디러와 대화하기 자 레벨업 했죠? 돌프디러한테 배워도 되겠다 마법 저항력도 올려야 되고 특별히 돌프디러한테 배워주겠습니다 여기서는 대기가 안 되기 때문에 딱 한 번만 훔치면 되겠죠? 누구도 하다를 왜 갖고 있는 거야? 눈물에 가면은 책을 찾았습니다 눈물에 가면은 책을 찾았습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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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 제가 생각엔 조금 더 늦은 시간에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 멈추를 제거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신과 함께 왔어. 가자. 당신과 함께 왔어. 당신과 함께 왔어. 당신과 함께 왔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과 함께 왔어. 그래서 당신과 함께 왔어. 당신과 함께 왔어. 당신과 함께 왔어. 어? 어? 아니 아저씨 살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가 기어나온 거야 시끄럽고 빨리 열어 쿼리니르와 대화하기 무엇이여?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지? 아... 아... 매그노스의 눈 때문에 만약 그것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왜 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우린 개입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위험하니까 내가 왜 널 믿어야 되는데? 우린 믿을만한 사람들이야 이 물체는 엄청 세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야 예언자를 찾아봐 예언자가 누구야 어디서 찾을 수 있어 교수 중 한 명이 알 거야 대체 아는 게 뭐냐 아니 교수 중 한 명이 알 거야 는 뭐야 이렇게 처먹은 녀석 내가 찾겠다 그냥 아 아 극혐해버렸다 이리로 이리로 와버린다 나가야지 바다 이리로 와버린다 까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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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Hidden 미친거야 벗 깜짝아 어디에서 찌릿찌릿타지 찌릿찌릿타지 아주 그냥 응 어떻게 가는지 까먹었습니다, 저 졸푸들한테 물어보고 할걸 어떻게 가는지 까먹었어 자신있게 내려왔는데 여긴 어디고 난 누군지 여긴가? 스켈레톤이 번개에 죽는다니 번개는 파괴력이 쎄니까 찾았다 열어주세요 테디전화하는 스피드준바 내가 왔습니다 당신이 덜레인의 예언자요 당신을 찾으라고 음... 자기라네요 헛수고하고 있어 모든 일이 시작되었지 당신이 너를 찾으라고 당신을 찾으라고 당신을 찾으라고 당신을 찾으라고 나는 널 찾으라고만 들었는데 나는 왜 너를 찾아야되는지도 모른채 이곳에 와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에 맹목적으로 찾아 쫓고 있어 이미 탈모도 왔었지 너도 걔랑 같은 길을 걷게 될거야 물론 너는 좀 늦을테니까 늦을테지만 뭐... 비슷한 선택지 아냐? 앙카노라는 녀석이 이렇게 다 꼰질러버리다니 앙카노라는 녀석이 앙카노라는 녀석이 제 지식을 찾으라고 제 지식을 찾으라고 굉장히 다른 질문을 앙카노는 와서 다른 질문을 했어 지식을 찾아갔지 넌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달라 인도되어지고 있고 무언가에 떠밀리고 있지 너는 대학을 구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고 더 쫓아가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알려줄게 내가 가는 길이 대학을 구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너는 아직 아는게 없고 알지 못하는 재앙을 피하고 싶어하지 그냥 보면 실명되니까 그의 지팡이가 있어야 돼 그의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거를 고이 마법사한테 알려주도록 해 앙카노가 먼저 왔었고 지팡이가 필요하다 이거 두 개 알려주는데 이거 하루 제일 떠들고 있어 스킵도 안 되는 녀석이 모두 차 먹어가지고 피겨! 일로 가는게 빠를까? 과연 일로 나가서 순간이동하는게 빠를까? 궁금한걸? 노딩 시간 생각하면 이게 훨씬 빠르네 왜그래픽 좋아보이지? 미친건가? 잠깐만요 음... 음... 저 왔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소이다 매그너스의 지팡이가 필요하오 이거 갖고싶은데 그게 필요한진 모르겠어 우리가 찾아온 구체화와 관련이 있어 덧네인의 예언자가 알려줬소 그가 그렇게 말한거야 아... 너가 일을 잘해주고 있어 내가 이 일을 맡아주셨으면 하는 것이오 그래 너는 이제 더욱 열정적으로 찾기 시작할거야 미라벨 교수한테 물어봐 내 아이템을 줄게 아... 나 이미 좋은거 있어요 필요없습니다 이 쓸모없는 아저씨야 아...참나 나 이미 거의 풀템인데 어따준거니 대체? 뭐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있구나 아니지 전체... 마법소비량... 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겠습니다 방어력도 붙어있고 해색 로봇 빼고는 전부 다 방어력이 있네요 경관방어력이 누... 수치는 높지 않지만 찌팡이 지팡이 지팡이 어딘지 알려줘 메이저의iler 저의 본인은 제 take라이델 아무도 지팡이에 대한 행방을 모른다는거요? 무질르프트 페어에 가면 알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무슨 안에 물은 애하고 있어 참나 어디보자 여기네요 하도 싸돌아다녀가지고 거의 다 비슷한데 있다 하도 돌아다니니까 마커가 거의 다 찍혀있네 빨리 가야겠다 아 풀그래픽 켬 와 리얼 아싸 코끼리코다 대단한 애들이구나 어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저렇게 해놓는단 말이야 절대 못 이길거같이 생겼는데 체수도 좋네 아싸 아 그럼 대체 어딜 가고 있는 거야? 여기는 경치가 좀 별로네요 스탠바르 또 안보이는 거 같은데? 석류석 에트리움 전쟁 스테이크 에트리움은 다음 길 이걸 하기 전 이걸 해 야 스탠바르 이번엔 왔네 그래 옷값을 해야 돼 잘 쫓아와 중간에 죽으면은 리타이어지만 살아있으면 끝까지 가는 동류이기 때문에 저렇게 숨어 다니면은 그냥 없애버립니다 아이템을 꽤 많이 어우 무기가 마슬아슬하네 나가야겠다 흐흐흐 기다려 기다려 그 사람이랑 싸우지마 야아 뭐야 이리와봐 오지 아름다웅 딱 기다려 사실 제가 4K로 바꾼 거를 썸네로 쓸까 했는데 그건 좀 반칙이잖아요? 그쵸? 그건 좀 반칙이죠? 그거는 리마스터가 아니니까 모드니까 아 어떻게 해야지 칙칙한 아저씨를 빼버릴 수 있을까 적절하게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아아 예뻤어 이번꺼 이번 썸네일 예뻤다 이번에는 여기로 깨고싶은 퀘스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빠바바밤 빠밤 이리와봐 그냥 한 시간 차이로 장 못 보게 만드는 것 봐 묻혔다 진짜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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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되게 잘 해 놓고 산다? 모든 재료들이 정치적이야. 당연히 여기가 없어졌어. 아, 아쥬어로서 내가 큰일 났다. 저는 gold ring을 구매했고, 비올로지 요다노가 그냥 그의 ring을 잃어버렸어. 너는 내가 말해. 나는 이것을 공급받는다. 모르븐스카르 요새에서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지 됐고 얘네들도 약간 좀 차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파는 것도 비슷한 거 파니까 좀 그렇네 아야 다 팔자 책은 안 읽겠습니다 어차피 언젠간 읽게 될 거기 땜에 굳이 지금 읽을 필요가 없죠? 와 이거 맞네 나 와 이거 한 방을 버텨? 최소한 체력 100은 되나보다 로브가 꽤 비싸게 나가는구만 장을 얼마나 길게 봐야 되는 거야? 빨리 싹 다 팔고 나가고 싶은데 좋은 걸 좀 줘봐 사갖고 어 지금 9,000원이나 있으니까 어디보자 너한테는 좋은 걸 좀 줘봐 그래 이거 좀 사자 까짓 거 좀 사서 내 거 다 넘겨주겠습니다 한 번에 아 9,000원에 머리띠 안 쓸 거죠? 너도 솔직히 안 쓸 거니까 이것도 됐고 안 읽고 넘기는 건 좀 미묘하지만 뭐 어차피 쓸데없는 거 다 팔아버려야지 쓸데없는 거 다 팔아버려야지 크아 나 이거 안 쓰지 않았나? 왜 줄었어? 크로시슨 갖고 있어야죠 얘한테 팔면 해소도 안 되고 와 이거 좋다 안 쓸 거지만 묘약은 주겠네 이래도 천 원이 남아? 불덩이 가져가라 그냥 아싸 화술 지금 뭔가 좀 올라가야지 저항도 필요 없잖아 투명함 있어야 되고 마비덕도 이제 먹히는 적 없을 테고 좋아요 소울잼 비상이 비싸네 소울잼 비상이 비싸네 요 물약집이 어디였지? 참 저도 오랜만에 해서 이 위로같은 길을 다 잊어버렸어 저쪽이었나? 덤머 사는 동네가 저기 아닌가? 아 덤머가 아니었나? 물약집은? 모든 걸 잊었다 기억을 잃었다 세 잠깐에서 뭐 파시는 거 있습니까? 단검 좀 좋은 거 좀 줘봐요 이게 뭐니? 무덤 있고 집 있고 어 어디였지? 물량 상점이 있었던 거 같은데 뭐니? 가인즈 그룹 예림 내보내줘 왕의 궁전 대체 어디였지? 왜 어째서 기억을 잃었는가 여긴 그냥 전당이잖아 여관 여관 다 여관이죠? 좀 위쪽이었던 것 같은데 남의 집 거주지 폐관 충고점 나가는 데고 아 비켜 나 바쁜 사람이야 왜 여길 또 온거지? 아 이게 원래 보이지 않나 간판이? 간판이 안보여 같은 길을 계속 돌고 있어 이쪽 동네가 아니었나 밖으로 나가야됐나? 와 집 잘해놓고 산다 이래 여기는 그게 고아고 아 새벽에 쟨 저런데 살고 있네 이건 구글님의 도움을 받아야되나? 못찾겠다 깨꼬리 순식간에 살 줄 알았는데 여기 이름이 윈드 헬름 윈드 헬름 윈드 헬름 윈드 헬름 상점가에 있다네? 상점가에 있다네? 아이고 내가 그럼 상점가에서 못찾았나 보구나 link 어 여깄네 이걸로 못 찾았네 이 여有과지 알이고 대결 제가... 그냥... 그냥... 시끄러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거야 어딘지 알려주면 내가 갖다줄게 프란밀에 묻혀있어 프란밀은 교활한 사람이었어 죽어서도 말이야 여기 밖에 내가 해주겠네 이걸 먼저 해결해주도록 하겠어 바로 근처네요 버림받은 동굴 그냥 길 따라가야겠다 돈도 많은데... 마린아 한 마리 사갈까? 돈도 많은데... 말 공짜로 사기 뀌어 뀌어 가다가 적당한 데서 버릴게 이게 조용하죠 게임이?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이게 뭐임? 이게 뭔데 이렇게 용맹함? 너 누구이야? 이거 오크네? 알지... 참 고생이 많구나 건너서 가는게 낫겠네요 다리를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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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데스다에서 디엣이나 하나 내주면 좋겠다 유저 모드로 그냥 살텐데 근데 사실 유저 모드가 호환이 정말 좋으면은 뒤에 신한 사람 없지 내 좀 내려줄래? 내가 그걸 잘 타고 왔어 와... 락핏 100개 가까이 있네? 언제 이렇게 보였대? 비싼 거 먹었다 비싼 거 먹었다 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돌풍 질주를 써서 가고 싶은 이 마음 아 뭐야 얼음 막령이야? 그럼 못참지 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 맞냐? 허풍선이구나 참 번역차인가? 버림받은 동굴 어? 여기네? 뀨뀨뀨 와 대검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비싼 괴짝도 있어 근데 우리 스탬... 어 왔다 왔다 조용히 왔어 좀 말 좀 해야지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야 잘했다 마법 너무 쎄 와... 가져갈 게 많네 내... 네 발을 쐈는데 한 발 맞췄어 어? 다섯 발 쐈는데 한 발을? 안 좋아 안 좋아 어? 왜 MBC 목소리가 그렇게 작은 거죠? 나는 줄인 기억이 없는데? 이게 다 비어있어 이거 뭐야 내가 밟을 거야 그냥 오우 씨 깜짝아 어 야야 바르야 내전하지 마라 아 아 보여줘라 힘의 차이를 보여줘라 힘의 차이를 가라 뀨 우리 구할치네 그래그래 가서 아휴 쓸모가 없죠 따라와 와 고대 시리즈다 못 참지 못 참지 대머리를 고대 대머리로 만드는 그날까지 얘들아 다른 척 하지 말고 기어 형 나와 혼내줘 혼내줘 덤방이라니 못 참지 12골드 와 대박 요자돈 잔뜩 싸들고 죽었네 15골드 와 갈수록 홈백이다 홈백은 안되는데 아유 뭘 쏜거야 어? 스탠바르가 한건가? 뭔가 좀 쎄다? 와 활도 좋다 우리 홈백 좀 살려주시겠습니다 홈백님 화살 없으면 활 못 쏘나? 그 정도는 자급자족 해야지 어차피 안되던데 뼈대라도 뜯어서 쓰던가 아이고 혼내줘 그렇지 그렇지 뭔가 잘 싸운다 너희들 오늘 뭔가 잘 싸운다 너희들 오늘 뭔가 잘 싸운다 너희들 오늘 어허 와 얘네 부자들이야 불안한데? 가, 간다? 뒤에서 확 열리는 거 잊기 없기? 와, 17골드나 있어? 대박 이제 슬슬, 막, 매지카 저거 물약 안쓰면은 자리 너무 차지하겠다 어우, 깜짝아 비켜 비기라고 너가 안 비키면은 쟤로 교체해야 여기 고대 신발이 있네? 어디 보자 야아, 푸짐푸짐하다 1골드라도 나오는 게 어디야 2골드면 빵 하난데 시체 하나로 빵 8개씩 사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개꿀이네 아이고 어디에 살리자마자 죽여버렸네 어, 석재피부다 어디에 살리자 미지야, 너 석재라니 이씨 가자 석재피부 동료한테 걸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 뭐 저렇게 자연스럽게 있냐? 밟으면은? 하하 엄청 깜찍한 것 봐 아아아, 대검을 왜 가져가요? 무거워 죽겠는데 아이씨 이거 진짜 맵이 다 비슷해 보인다 스카이디브 다 같은 맵으로 보이는 매력이 있어 또 누구니? 언제 왔니? 어두워 야아, 못 참지 아이씨 자네에겐 특별히 대검을 주겠네 알았어, 아무거나 꼴리는데도 들고 오시게 온다 수발밀 어이구, 셰프 아이씨 저 오토밀 같은 브이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쎄다니 피부까지 입허놨는데 핑만 하니? 안되면 말해, 내가 해결해줄게 개짝 먼저 죽표다 개사기 용감 아무리 강한 적도 도죽 내버릴 수 있는 아, 좀 심하게 세구나 얘 얘도 못 오냐? 죽어야지 야, 너 계속 알짱 되니까 내가 스킬을 못 쓰잖아 연쇄 번개로 바꿔야겠다 너 안 맞았지? 너 안 맞았지? 친구 소개시켜줄게 야, 자랑 놀아 아이고, 언제 왔냐? 야, 누가 숨어있으래 이리 와 거기서 가버렸냐? 제법이구만 이 녀석은 어떨까? 갓 따끈따끈 태어난 너라면 니 옆에 내 친구 있는데 아, 왜 맨손이냐 어, 너 무기 에본이네? 어째 아프더라 굉장한 녀석이었네 내가 껴야겠다 어어, 도끼 죽어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 싸우긴 개뿔 죽어 죽어 아싸, 내꺼다 에본이장검이 있으면 필요가 없지요 블레이드검은 좀 무겁긴 하지만 에본인데, 뭐 에본인데, 뭐 호대의 그릇 시금치죽이다 시금치죽이다 얼... 연금술 좀 했다 이건가? 풍부한 치유도 있네? 인정이지? 얘 나와봐 아... 서리소금이다 서리소금은 못참지 불꽃소금 깨진 하얀 약병 시금치 아, 더워 뒤집었어요 아, 더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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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에어컬라 드러났는데 덥냐 날씨가 참 계란하지? 뭐야 연세범기였잖아 니가 잡아라 너 맞을 것 같다 너 진짜 약하다 스탠바리야 전사 맞냐? 내가 혼내됐네 어떻게 된거야 아, 저거 어떻게 봐나 안 보여 저거 너 활로 잡겠다고? 재료들 전부 다 저먹으시고 야, 장사 접은 시간이네 아... 어, 열려있다 그렇지, 캐스트를 줬는데 장사 접는다고 가게 문을 닫으면 쓰나 아... 스위트롤 먹네 약병 찾았어 발견했을 때 이미 깨져있었어 끝장났구만 수고비 줄 테니까 가게 수고비 줄 테니까 가게 오, 골드 너무하네 아이고, 그렇게 허름해 길이 있는 줄 알았잖아 도와줘서 기뻤어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죠 그의 마지막 날을 고통없이 보내드려야 하옵니다 500원 야... 빵 250개 와... 스위트롤 250개 엄청나다 람모스 빵 250개 마게트 빵 250개 이제 접속 렌즈를 갖다 줘야겠구만 이거는 마커가 안 찍혀있네 무시무시한 퀘스트네 와... 이거 무시무시하네 까먹고 있었으면 큰일날 뻔했잖아 어? 여기가 아닌가? 여기 맞잖아 진짜 까먹고 있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냐 여기 물러왔... 여기 맞고 여기 맞고 그렇지... 너무 토크하다 이게 마법사지 소울잼 흡수해주는 쟤는 소울잼 흡수가 안 돼서 저렇게 소울잼을 주는 건가 생각에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나 혼내줘 네가 알아서 경호운이라면 그 정도는 잡아야지 그렇지 잘했고 거미한테 질 수 없지 쿨할 일은 쎘으니까 뭐 안 해줘 그렇지 그렇지 어 쎄다 괜히... 괜히 양손 전사가 아니네 저 정도 딜 나와주면 감사하지 근데 염구 한발급 가... 데미지인데 내 제일 싫어하는 좀 적게 발동이 안 되잖아 얘도 사신이야? 아이고 와 개 싫어 쫄깃한 것 봐 헨젤과 그레텔이네 종교연구원의 시체가 과자야 도루마리 마비의 도루마리 와 마비다 대박 진짜 좋은 거 나왔네? 둘이 말이어도 인정인신씨를 팔지마 오씨 핵감놀 더러운 더러운 본투 녀석 아 여기서부터에요? 저기요 여기서부터라고요? 와 더러운 녀석 함정은 미끼였고 꾸준한 세이브만이 답이다 심지어 아이템 더 덜 줘 너무 열받어 랜덤으로 주는데 덜 줘 와 나는 달려간다 예이 계속 허탕치기 하더니 드디어 하나 나왔구만 헛물 켜게 해 계속 또? 뭐야 얘 왜이렇게 안달아 갑자기 헉 아이스 차우루스 그렇지 야 잘한다 야 쟤한테 딜로 죽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근데 솔직히 실력도 꽤 많이 남아있었는데 억울하다 어 치 Wars 열…? 우리나 맞아 하하하하하 가나가 맞았어 으휴 깜자가 독치료 독치료 아 나 팔았지 아 미안하다 얘한테 안 맞히고 너한테 맞혔어 으으 아파 대체 여기에 이 동물뼈가 왜 있는 걸까 이유가 없잖아 어떻게 들어올 수가 없는데 여기까지 운반할 이유도 없을 테고 운반할 공간도 없을 테고 대체 여기 살았을 일도 없고 유적인데 왜 있는 걸까 참 신기하네 여기서 키운건가 애기떼 데려와서 그럼 인정 와 세다 구체 아 단검 갖고 싶은데 검 너무 묵직해서 싫어 그렇지 이렇게 두개 다 들어가야지 막 하나씩 들어가면 어떡하냐 아 짓는다 스탠바르 너라면 그렇지 강하다 탈로 누가 맞고래 그렇지 이겼으면 됐어 상급 이야 잘준다 사우션까지 이렇게 센 값어치를 하는구만 어기 귀신같은 장소야 귀신같은 장소야 밀지마 안 밀거지 점프 너도 안 밀렸네 와 대박 어우야 깜짝아 어 뭐야 너 1대1 가능하냐 어우 강하다 어이구 허탕친다 그렇지 아주 좋아 자 팔머 드디어 소생시키는게 나왔다 지금까지 소생을 못시켰기 때문에 와 너무 좋은거 나왔다 단검 이런 필요가 없지 멋있어 너무 좋고 팔머는 기본 팔머는 약하지 않나 아무리 그래도 팔머가 아무리 쎄도 팔머가 산적보다 쎄긴해도 토끼 있네? 아 너희들끼리도 신나게 싸웠구나 아 나 이 구울의 저 폭주 저거 때문에 자꾸 서두르게 된다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는데 딱히 저거 없어도 얘네들은 제 몫을 할 수 있는 언데드들인데 뾱뾱 너 미행 잘해 혼내줘 미행 다신 못하게 해줘 나도 나도 때리고 나도 때리고 한 번 더 때리고 그렇지 나는 아이템을 끼고 뭔 차인지는 모르겠다만 흠흠 그렇게 쎄네 흠흠 그렇게 쎄네 독약은 가져가지 말아야겠다 귀찮다 데미지 그렇게 쎄면서 초급마음을 왜 쓰는 거야? 저 좀 혼내줄 생각 없냐 너는 근데? 너는 무기를 어디다 두고 왔냐?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야? 정체가? 탈머검 그냥 부활해 슬슬 법사 나오지 않나? 근데 법사가 지팡이로 마법 쓰지 않나? 이걸로 해야겠다 그냥 이거 나와 어? 힘내줘 그렇지 얼음이나 해볼까? 얼음? 얘네 얼음내성이 있나요? 얼음하면 공속이 느려지니까 얘들 오고 있니? 우리 스탠바론 어떠 두고 왔니 또? 내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야 어 데미지 괜찮게 들어가네 실내에 살아서 수위에 익숙하지 않은가봐 야 가 가 얘들아 가! 잘한다 잘한다 왜 마법을 쓸까 쟤는? 쓸데없이 잘한다 안녕 혼내줘 혼내줘 그렇지 느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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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반복 못하게 그렇지 지팡이 주세요 돌아살이네 chorus 으아 야 Jenn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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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으아 흠 으악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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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달고 있긴 하니? 느려졌냐? 얼마나 느려졌냐? 때려봐 때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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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봐 느려, 느려, 어디서 얼어 죽었죠? 좀 느렸지만 동료로 껴주겠어 이번엔 불로 죽었네? 아이고 그렇지 아주 훌륭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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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난리 이런 난리가 있나 아이고 아이고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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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 들어왔어 하 하 실망 하 실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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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저걸 못 맞추네 이날 일 지겼는데 일로 안 온단 말이야? 그림자의 달인 그림자의 달인 같은 오야 겁나 빠르다 그림자 달인 좀 혼내줘 뭐해 빨리 가 뭐해 죽었어? 기다려봐 저기도 할 수 있잖아 가서 혼내줘 너의 강의 빨라진 속도라면 아닌가 안 보이는 데서 누구나 싸우고 있었나보다 피해가 다른? 아 야 겁나 빠르게 도망간 거 같은데 내 착각이겠지? 뭐야 저거 얼음 폭풍 지팡이야 설마? 오 진짜 얼음 폭풍 지팡이네? 대박 이 솔츠하임 무쌍용이잖아 와 살아있었니? 와라 기회를 주마 활약할 기회를 부장님한테 해코지 해 달릴 때 점프 안 되는 건 좀 혐의다 해주지 컴온 컴온 뭐야 부장님이 없잖아 부채 지도자는 뭐야 으이씨 약보고 있어 약볼만 하구나 나 약보고나 저 녀석이 저렇게 얌전히 있으니까 너무 엽기다 전율 공포 좀비 어 나 두 개나 있었네? 아 이걸 이제 해야겠다 이거 무조건이지 어? 레벨 제한이 없어진다고? 그럼 에본이 버려도 되는 거잖아? 어 개사기 바깥쪽에 찍을게 많은데 이거가 좋을 것 같은데 지구력 회복이 있으니까 이거 부집 찍으면은 그냥 개사기 되는 거나? 최 제일 쓰레기 마법으로 그냥 다 포장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해보자 이게 제일 약한거죠? 일단 돼 일단 15레벨까지는 되니까 이걸로도 카브로스는 죽었어 수정구가 무엇이오? 수정구가 무엇이오? 이거 말하는 것인가? 나는 윈터홀드 대학에서 왔어 고임학사는 관심도 없어만 외운거야 도움은 안줬지만 살려는 줬으니까 고마운 줄 안했군요 개소리 넣어 개소리 넣어 오삼 오삼 뀨 뀨 쟤 혼자 떠돌면서 온다 아 야 빨리 내놔 왜 이렇게 안와 팔모보다 느리네 아휴 팔모야 이제 그만 가라 저승으로 왜 안풀려 너 뭐야 아아 내 가로 그렇지 별거 없었네 이거랑 상대방 적용 시켜줄테니까 뭐 줘봐 뭐 치 초 치 치 치 치 이거 초급무허브로만 변경되던가? 아 초급무허브로만 되던가? 과염만 있으면 되죠 오잠깐만잠깐만 이게 아닌데? 현명이 안되지? 서리마법 배워와야겠다 바로 옆에 책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 더 눌렀어야됐나? 자자자자자자 된거니? 보이지가 않는다 두개만 지금 나왔어 하나 다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된건 이렇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냥 돌리다보면은 볼거 없이 언젠가 맞는다 계속 돌리다보면은 언젠가 뚜껑이 닫히면서 그리고 맞아버리는 부분 마구 눌러 버튼 붙으실 때까지 됐어 됐어 마구 눌러 그렇지 훌륭하죠? 어! 너 좀 왜그래 깜짝이야 흰자를 보여 뱀파이언인줄 알았잖아 흰자가 주황색인게 더 끔찍해 그러니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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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구경 안녕하세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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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의 문화 문화 외출 태미리엘을 다져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통제의 위치에 더 중요한 게 모든 기술이 알아서 계속 대지마라 아무도 안 궁금해 그런거 안 궁금해 한다고 안 궁금해 잇슈 인간이 리비르시안에 가라는 그 말을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 거야 어 자 가도록 하죠 보고 갈아갑시다 지팡이도 먹었겠다 서리 뽓 어, 뒤질 뻔 했는데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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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노 데미지라고? 저 높이가? 좀 아플 뻔했는데 하긴 뭐 나야 좋지 뀨어 일어나서 도전하고 자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찾아가게 자네는 바른 길로 가고 있고 또 계속 가게 되겠지 좋아 좋아 내가 바른 길일지 아닐지는 내 마음인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건지 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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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회복을 배울지 회복이 사실 더 고요율이지 않나? 마전이 붙어있으니까 돌프디는 학생방에 있으니까 찾기도 귀찮고 비켜! 아, 미라벨 지금 전당에 있나? 사보스랑 귀찮은 녀석 오오오! 아, 노. 포니. 포니. 포니 … 폈 제가 إلى 포니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아아 하아 제나 고맙다 하하 엄청난 횡운가봐 사망시 위대한 힘에 의해 제드 체력으로 부활합니다 와 개사기 방어막 주문에 매지카 소모가 감소하고 살아있는 아군 초당해군 지구력으로 가야죠? 너무 좋으니까 드래곤 좀 꺼졌으면 좋겠는데 꼴을 보니까 덤빌 생각도 없는거 같은데 지금 저 여기서 넘어트려도 위로 올라갈거 아냐 어우 세긴하다 불용인데 연세선수리 넘기러 가자 야 빨리 내려와 올라가지만 마 진짜 저기만 아니면 돼 저기 가는건 막아줘야돼 인간적으로 어 더 센거 같죠? 뭔가? 경기가 저항이 그렇게 맞춰져있나보다 가만써 아유 뜨거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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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씨 오오 존나아파 피부도 안에서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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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인첸트 단검이다 인첸트 눈 한번 찌르니까 가버렸죠? aney 어휴 서버스 왜 아무 짓도 안해? 놀기로 한 거야? 그치 앙카노가 나쁜놈이라는 걸 알았으면서 왜 앙카노가 저런게 막.. 막질 않은 거야 먼저 간다 카노야 뒤집어졌냐? 뒤에 가서 칼 들고 있어 니 두발이 필요해요 앙카노를 막을 수가 없어 사보스가 안 보여요 찾아주세요 나도 잠깐 숨 돌리면 될거에요 사보스군 사보스 아르니 돌아가셨소? 사보스 사보스 전 살아야돼 사보스 사보스는 살때도 파밍이 안되죠? 사보스 어차피 입구로 나가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네 잠깐의 동료입니다 임구에서 그 누나를 밟는 순간 사라져버리니까 에리젤 안풀렸어 도움을 주시겠어 내려갑시다 사보스 드레모라 군주만 소환하고 뒤에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겠지? 왜 이렇게 안 해주겠지? 뻔하지 뭐 사보스가 저기 보시면 눈알을 밟는 순간 사라지는 걸로 알거든요 저거를 아직 살아있죠 사보스가 저렇게 나가서 싸우면 사라질거 아냐 내가 여기 있bene씩 사보스 같아 어 아 사보스 사보스 쟤더비를 수색할 수가 없어 이 키를 아무리 눌러도 혼내줌 피조물은 소울잼 차있는 거죠 너무 좋아 내 레벨이 위스파정이었나? 내 1.8배? 너무 싫다 에나 이런 물약 다 맞춰서 다 죽여버리겠어 궁극적인 매지카 다 들어와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어 거기서 다 줬어? 적당히 파밍해야겠다 나 어차피 다 파밍 안해도 돈 남아도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주냐 좋은 거 좀 주지 알아서 잡을 수 있남? 근데 금주님은 안 당했겠지? 금주님 전사인데? 당했나 보다 꼴을 보면 극대다 나한테 쏘지마 개싫어 금주님 믿습니다 나는 구경만 할 거예요 나한테 잡아주세요 와 아직도 세 개나 남았어? 그때 얘네 둘 말고 또 있다고? 저기 있네? 이렇게 찌그러지 있으면 내가 잡아줘야지 와아 땡큐 땡큐 그렇지 땡큐 땡큐 미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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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봇은 쟤가 돼버렸어 쟤가 돼버렸어 으어어 그럼 리비디션, 라비딘션으로 출발하겠소 그럼 리비디션, 라비딘션으로 출발하겠소 날 위해 아뮬렛을 준비했습니다 허허어 사버스의 아뮬렛 아아 너무 그리죠 극혐이죠 안 쓸거죠 소모량 감소충으로써 저런거 쓸 수 없지 이미 8%의 이 룰을 넘어설 수 없다 사르탈 3% 석학 5% 8% 넘을 수 없는 8% 빠바바바밤 바암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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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바바바밤 빠바밤 빠바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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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밤 빠밤 빠밤 갑니다 아저씨 사보스씨 계속 서계세요 평생 와하 위치 뱁 문 왁 왁 왁 스탠바이 바로 올 필요 없다 내가 해결하겠다 하하하하 건네줘 하하하하 아홉부에 올라가네 지팡이를 쓰면은 아주 훌륭하고요 쟤네는 파밍할 것도 없지 아싸 다섯개다 와 295래 나 나가야겠다 나갑니다 이거 덤비는거 같은데 알아서 제거해주세요 저기서 가져갈게 얼마나 많은데 안녕하세요 아 무게 300 너무 적네 레벨이 올라가면은 스태미나를 좀 줘야 돼 아 무게를 좀 줘야 돼 아 이제 지금부터 돈을 받네? 아 너무 좋지 어 여기 되게 예뻐보이네요 화이트런이 오늘따라 그런거 좀 줘보세요 인첸트된 당검이라던가 이거는 하나 사놔야겠다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다림마업으로 녹아다닐거 생각하면은 와 저게 한번에 빠지네 마비두루마린 있어야되고 루비도 됐고 필요없고 사보스 아르네 아물레 필요없어 아 13,000원이나 됐네 벌써 뀌어 뀌어 초당 2%면 4에서 5 정도 오르는건가? 그러면은 지금 만화 소분양이 어떻게 되는거지? 그럼 30이니까 금방 오르네 30으로 치면은 300으로 치면은 6 5초면은 염구하나 아 미묘하다 좋은거 하지도 않고 나쁜거 하지도 않고 미묘하네 잠시 쳐다만 엉려anta 할아버지들 정모하는건 간심없고? 자자자 불이야! 아! 불이야 정룡 개약해 아! 개치사해 진짜 누가 이렇게 만들어 게임을 넌 내려가 있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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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거 나오는구나 생각보다 나한테 가장 필요한 왜 Model 너 왜 이렇게 등 좋아하냐 동체가 뭐냐 600님이네? 꺼지시고 000 뱅님은 스카우트 해야지 일어나세요 Christopher 야 누가 맨손으로 싸우래 와 개 쓰레기 같이 죽어보자 어? 나 이렇게 약했네? 쟤 한.. 야 잠깐 너가 다 블록킹 했지 지금 데미지 와.. 쟤 쓸모없어 죽어 드디어 샵 샵 잠도 못 잔 녀석이 덤벼 예이 아싸 이거 땜에 왔지 최고의 마법 꿀단이 돼버렸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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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영 석재표 빼고 평영을 5번에 너무 세져 그러네 사실 뭐 이게 필요한가 싶을 정도긴 한데 지금 스펙이면은 젠도 잘 되고 그래 어? 왜 왜 5번 했잖아 아 5번이라고 6번 모였어 아 6번 소생인데 아 6번 소생을 5번 언제 오냐 뒤에 있는 얘네들은 뭐냐 어 얘네도 홈백이야? 지원 1번 아 스탠바를 푸나 쟤도 알아서 제거하고 있어 튕겼습니다 튕겼습니다 아이 튕긴다니 아이 뭐했다고 튕겨 모드 뭐 제대로 들어간 것도 없는데 하긴 뭐 이것저것 넣긴 했지 아 그래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10시간도 안 하지 않았나요?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 내가 설마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게임 시간도 못 보고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조금 했다고 착각하는 건가? 아 튕기는 게 어딨어 그래도 스페셜 에디션인데 어 3시 4시 다 돼가네 와 4시 다 되는 거 아니고 3시 반 좀 넘었네요 3시간 반 아 여기서부터면 어떡해 아 씨 아 야 균형도 없잖아 row 5시 뵈 4시 5시 5시 4시 6시 5시 3시 5시 5시 6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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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존나 잘 사귀어 근데 스탠바르가 더 센 거 같다? 어째? 아 내가 더 센 거 같다 잠깐만 어어? 군주님? 군주님 화자가 있는데? 왔어 어어? 그 문에다가 함정을 설치해 닿냐 벗겨 오오! 깜짝아 5번 좋아요 이 피부먹었다면 필요 없지 저거 적이죠? 아야야야 뭐야 아 시체네 어 앗 아 작년에 아프네 와 강하다 어이구 그렇게 다 못 맞추다니 세상에 마우스 홈백님이 꽤 세시네요 일어나세요 홈백님이라면은 군주님보다 셀거라고 믿습니다 군주님 너프가 제대로 됐네 스페셜에서 아마 너프가 된거겠지? 46이 아니니까 저 스펙은 46이 아니니까 아 저기가면 또 그 개지랄 거 아니야 아 일로 갈 수 있는건데 다 돌아간거야 나? 어? 있니? 지나가면 되나? 하아아아 아하 어떻게 이게 한 대를 안받니 말이 되는 부분이야 아하 어떻게 이게 한 대를 안받니 말이 되는 부분이야 와 사파이어다 삼철갑옷은 필요없지만 트롤! 트롤이면 되지! 예에에에이 아아 너무 싫고 여기도 있지않나? 저 위에도 있고? 그렇지! 훌륭하죠? 건물에 탁! 그렇지! 아 그게 아 안돼? 아 왜? 맞는 거린데? 아무리 생각해도? 킬 모션 세번 띄우면서 킬 모션 때문에 안맞는거야 내 생각에는 제발 그렇지! 흐흑 들어줘오 니슨맞아 있는데다 허연 군주님! 아냐 군주님을 믿지마 아니 군주님을 믿어 군주님을 믿을 다 버티가 없는 녀석이었어 여기 여기가고 여기가고 위슨 왜 피 좋아 어어어 개어두워 아싸 좋은거 나왔다 좋은거 나왔다 아 내 채팅창 왜 죽어있는거지? 난 죽인 기억은 없는데 문만 열었을 뿐 문에 부딪혀 죽었나? 문에 부딪혀 죽었나? 문에 부딪혀 죽었나? 비세요 와 약하다 이거 고래별 때 보면 엄청 셌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놔 내놔 지구력 없어 내꺼야 내꺼 약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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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님 진정하세요 헐 호우 아오오오 예 개좋은거 나왔다 아오씨 에잇 대놓고 있을 수 있네 저 색깔로 나에 대한 조롱인가? 얘네 뭐 주지? 심령..심령체는 콜이지 체력 흡수 도끼가 안나오네 확실한 보호막 와.. 찍고 올걸 하긴 뭐 찍을 포인트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 확실한 보호막으로 안 막아지지 않나? 아이고 죽겠어요 이거 탐정 터뜨리고 터뜨려 이 씨 쟤네 터뜨리고 그렇지 넘어졌지? 그렇지 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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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 97 칠 위는 안 가겠다 올라가면 저기 있을 테니까 아... 애매한 미치다 와 군주님 개싫어 죽어 죽어 아 내 칼 아 다시 등록해야 되잖아 날벼락 돼 있냐? 무장해제질이야 저 도끼는 죽은 것보다 훨씬 약하죠 오 잠깐만 보복이 어 또 튕겼어 에이 이건 아니지 어? 이건 아니잖아 나 저장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아니지 이거 오리지널보다 더 튕기는데? 튕길 이유가 있나? 없잖아 나 와보 텍스처 안 바꿨는데? 이게 어디야? 아 여기야? 여기면은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어 당할 걸 생각하면은 그거든 일기토 함해? 일기토 함해 일기토 함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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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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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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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해야된다 이제 다시 오리지널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된다 어?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늦어. 어? 죽군 왜 이렇게 아파하고 있죠? 뭐죠? 에? 미친 데미지가 들어갔는데? 죽군님. 내 부하하실? 나 근데 스탠바르 뒤에서 낑겨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오! 되네? 일단 그럼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죽군님. 여긴 좀 위험하니까. 그렇지 죽군님. 껴. 껴. 죽군 껴. 뭐해 어디가 죽군 어디갔어. 뭐했어? 나 근데 포에 뭐 얻었죠 이번에? 아아. 뛰어. 가. 야 죽구나. 뭐하냐. 왜 저게 빗나가? 야. 야. 어유 야야야. 어유? 이거 하나를 못 때린다고? 그렇지. 와 강해 강해. 그렇지. 제대로 때리면 강해. 가. 자. 껴. 지랄 말고 가서 싸워. 재앙이잖아. 뭐해 너 다리 묶였냐? 그래. 그 데미지. 그래 그걸 원했다고. 그렇지. 훌륭하다. 됐고. 스탠바르를 소환하고 싶은데 슬슬. 스탠바르가 안 나와주면은 나 다시 가야되거든요. 스탠바르한테? 걔가 이제 동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 야 또 몰라. 또 멀리 가면은. 리스트 나올지도 몰라. 리마스터니까. 이 녀석 없이 과연 드래곤 프리스트를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한번 상대하긴 했지만. 크로노스를. 또 해야될 것인가 굳이. 굳이. 높은 데서 싸워야 돼. 뭐주니. 연세번개를 쓸 필요가 있을까? 염불을 쓰는게 낫지 않을까. 아 둘이야? 풀렸다 모로케인님 모로케인님한테 물약발이 뭔지 보여줘겠구만 더러운 현실을 제법이구만 오 제법인데 오 제법 잘 막는데 어디까지 가나 보자고 오 오 오 오 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시겠다? 와봐 와봐 어딨어 와봐 여길 내려가시겠다 뜬금없이? 어쭈 어쭈 고지대를 양보하시겠다 아.. 자식 저거 저거 앞에서도 막 나빠지 매그너스의 지팡이 뼈가루치 에? 지팡이 두개 먹지 않았나요 방금? 에? 매그너스의 쌍팡이? 그렇지 어 디자인 겁나 신나 뭐야 더블 지팡이야 대박 스탠바르랑 바꿨다 비겁 오크제 부츠 간섭생 소환 마법 나는 나간다 매그너스가 두개면 두려울게 없지 다 죽었다 열어봐 대기업 대기업 봐 대기업 봐 얼마나 받아보자고? 어? 얼마나 그래 보자고 고 du 어? 체력이 안 달잖아 설마 쌍팡이가 되고 고장난건가? 자, 잠깐만 이럴리가 없어 에이 생읍이 안됐어 어어? 나가야지 가야겠다 내가 간다 매지카가 많아서 못바라먹은거겠지 아마도 제발 그런거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야 갑자기 채팅창이 뭐하냐 너 때릴까봐 내가 무서워가지고 어 야 주먹으로? 이러비 교수는 어딨어 그녀는 버텨지 못했네 들어갑시다 나 배우고 가고싶은데 괜찮? 에이 치사해 새로운 버그를 연결했다 내 상상을 깨고 어 여기도 있네 여기 여기도 있었나 원래? 하지 않았나? 어 부여 증가하는것 봐 어디있는거에요? 막고있는거야? 어 혼내줘 빨리 귀찮아 아 무슨 초금 마법을 써요 마법교사가 비켜봐 아 가자 쟤 왜저래 땅카노 어 하요 하요 아 아 아 나의 이따ился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체력은 못받아 드리는데? 뭐야 아 이거 풀렸어? 뭐야 이거 못들인거야 응 안돼 안카노 반피네 우리 안카노 죽여야겠네 안카노 안카노 반피네 혼내줘 아 안카노를 살리자 카노야 응 알아 아 카노 저거 버틸 레벨은 아닌거 같은데 저거 버틸려면 나보다 레벨이 훨씬 높아야 된다는건데 15레벨 상승했는데 상관이 썰어버려 예이 퇴복을 배워야겠지 일단은? 맞은 때는 아니면 그냥 얘한테 배울까? 분명히 배울까? 아 배우지 뭐 어차피 회복이야 언제든지 올릴 수 있어 아 에잇 아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하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걸 말이라고 하나 선생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야 쟤는 윈터홀드 대역을 이끌을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오 눈은 봉인되어야 되니 이것을 맡아보도록 하지 내 감사를 맡게 고위 마법사 똥치우기 마스터네 예이 대역은 평화로워졌네 자느는 고위 마법사네 방을 받고 이 아이템도 받으시게 어 어디 이것 때문에 한거나 다름없죠 모든 마법 주문 소비량 15% 줄어듭니다 여기 머리랑 목걸이까지 포함해서 23% 줄어드는 거죠 모든 마법 50점에 추가 매지카에 100% 재생이 빨라집니다 아주 좋죠 아 아 이거 누군 어때 그래픽 좀 좋아진 것 같나요 이거 이 옷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 되게 세 보인다 얼굴이 이게 그 드래곤본 얼굴이잖아요 아닐라 되게 세 보이네요 10시 45분입니다 10시 45분입니다 내가 왔어 신참이라니 아 쓰레기냐 전문단계 마법을 얼마나 많이 쏠 수 있는데 어떻게 특기가 또 하나 개방이 됐는데 파괴마업을 못 찍을 것 같네요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난 그 할게 너무 많아 장막도 한번 줘보고 싶고 저게 회복 주문을 걸어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네 저게 데미지 굳이 안 올려도 충분히 셀거고 나이도가 높은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뭔가 조금 다른거를 선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동물 한번 데려오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 환영마법 보기만 할까? 마법대상의 특성을 추가로 50 특성을 증가시킨다는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정신노예 어어 재밌는거 많다 블러드 좀비는 70틱 찍는건가? 그렇네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은 파괴를 가는게 낫겠다 어차피 올라가긴 할테니까 아 근데 다 맘에 안든다 차라리 데미지 올리는게 날정도야 망토하는것도 너무 많이 올려야되고 조정을 좀 해주지 퍽을 아 근데 조정을 할 수 있는 그게 없겠구나 지금 이정도면은 야 별게 다 있다 동시전시 이백 이백 마법 피해를 막는 방어막을 생성합니다 와아 와아 와 좋다 이거 굉장한데? 이백이나 막아주면 엄청많이 막아주는거 아니야 그쵸? 염동력을 한번 보자 집어던진 물체의 피해량이 이백 이백오십이라고? 너무 센거 아니야? 움켜집니다 염동력도 올리기 괜찮은걸로 아는데 변화 변화는 워낙 이제 다리머업으로 쭉쭉 올릴 수 있으니까 전설어도 가능하고 굳이 필요는 없지만 아 올릴게 없네요 이렇게 딱 가버리니까 차라리 특성을 더 모아서 데미지 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건 너무 화려하면은 좀 보는맛이 오히려 좀 덜할 것 같고 아유 밝아졌네 알제네 최종적으로 다가가지 저의 다가가지 나의 악립이 되실 수 없음 내가 내가 확인할게 내가 이 악립이 없으면 너의 악립이 없음 내가 내 악립이 없다고 研인으로 사안하게 필요하겠다 제 악립이 필요하다라고 언제땅 정말 조심해 알게 되신건 굳이 탓인다 모델 악립이 두고 그냥 다음에 아..뭐랄지 고민되는구만 이 대마도사는 아 소암마읍이나 좀 올릴까 모처럼인데 저기 거인도 죽이고 어어어 스탠밤 아니 저 아저씨 진짜 미친 아저씨야 아침에 싸울래 12시간 통으로 줘 와 뭔가 이쁘다 사실 파괴 마읍 자체는 소비량이 더 늘었는데 로브가 바뀌어서 그러니까 벌레 같지 않아 삽엽충 같지도 않나요 이렇게 보니까 뒤로만 보면 로브가 그렇게 멋있진 않다 대화법사의 로브가 특이하긴 한데 극한의 성능 그건가 레벨 꽤 올라가서 딜 좀 들어가지 않냐 한번 좀 싸워봐 어 딜 많이 들어가죠? 어 버티네? 자 거인아 보여줘라 거인은 무조건 무기를 드니까 야 데미지 겁나 쎄 이게 거인 킹인 여기 거인은 심지어 쎄죠? 그러면은 크 작업을 시작해볼까? 흐음 kö ㅇㄹ 쎄 ㅇㄹ 쎄 ㅇㄹ ㅁ 블러드 좀비는 갖고 싶은데 쌍수 언제들을 소환하면은 아니 그냥 한손목이 된 놈들 쌍수로 만들어도 되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계속 흡혈하는 거 아니야? 사격마다 사격판 쪽으로 흡혈이겠죠? 얼마나 쎌까 그럼 매지카 아 매지카 많다 어어 뭐야 뭐한거야 정신 안 차려 로딩이 워낙 빨라서 다행이네요 회복마법을 가서 젠을 올릴지 변화마법을 가서 전설화를 바라볼지 좀 고민되네요 전설화는 근데 바로 바라볼 수 있는게 아니니까 미리 좀 찍어놔야겠다 아 초당 흡수구나 그럼 공석이랑 상관이 없네 이게 더 좋지 그럼 좀 느린 이런 녀석으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아 근데 이건 너무 셀 것 같다 이거 다 찍으면은 그냥 이거까진 모르겠고 이것만 제대로 두 번 찍어도 드레무라 군주가 너무 셀 것 같은데 드레무라 군주가 개보다 더 세겠는데 언데드 소환보다 덩가드 악령 병사보다 백 찍어서 두 개도 찍어보고 싶고 레벨 제한도 풀어보고 싶고 이걸로 추가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찍어봐야겠네요 가장 좋아하는게 데드스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역시 그냥 변화를 찍는게 낫겠죠? 변화를 찍을만큼 찍고 아 생각을 해보자 뭔진 몰라도 백만 찍으면 되니까 어떻거든 찍는게 없더라도 좀 백 이상으로 찍게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조금 미묘하네 그래도 장비 세트 덕분에 소울트랩 소비량도 많이 줄었고 돌프디디 학생들 자는데 있던 걸로 아는데 여기있다 미친 너있네 학생들 자는데 왜 들어간거야 아 뭐야 미친 너있네야 왜 레벨업 안시켜줘 비켜 비켜 이씨 어떡하지? 내 예상을 깼는데? 아 왜 없어 제발 드래곤이야 또? 웃기지마 서리 드래곤이야 죽어 서리 데미지 나한테 안 박혀 빨리 죽어 나 그렇게 때렸는데 날아간다고 도중에? 칼질은 할걸 아이씨 내려와봐 여기로 내려와 그걸로 가지 말고 더러운 쓰레기다 됐다 이제 내려온다 저기만 안가면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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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아파 잠깐만 어 불에 쓰면 안 돼 계속 갖다 보내 어휴 위험해라 뭐야 무거워? 뭐했다고 무거워 스탠바르 스탠바르 어디갔냐 얘 또 얘는 그냥 내 동료가 아니라 그냥 지 삶을 사는 자유인이야 버려 이거 아 참나 골대된 놈이네 동료인 척하는 자유인이야 아 아 그래픽 좋다 이거 죽었니? 내 연구 때문에? 에이 설마 잘 됐어 새로운 동료 쓰지 뭐 운명이야 랩으로 지속하면 안 되는데 잘 아껴뒀다가 풀어서 써먹어야지 아 언제 왔냐? 왜 온 거야 애초에 왜 온 거야? 갑자기 이것도 오늘 이 거인이 내게 많은 걸 이뤄줄 거야 야 야 근데 어제랑 다르게 오늘 두 번이나 튕겨서 조금 느낌이 좀 쎄하네요 아 어 시원해졌다 역시 에어컨을 24시간 트는데 시원해야지 90만 돼도 지금보다 월등히 세지니까 소환교통 잘 짜놨어? 개인적으로 데드스날 외에는 조금 좀 그랬는데 데우스날이 워낙 이제 넘사벽이기도 했고 소환 마법은 소환 마법 자체가 다른 마법보다 월등히 좋았으니까 그런게 있긴 했지만 약간 퍽에서 좀 미심쩍 오는데 앱이 잘 됐네요 근데 뭐 안그래도 센데 퍽까지 세면은 너무 센 거 아닌가 하는 마음도 살짝 있습니다 아 이제 소생 아 이제 소생 그냥 제일 싼 거 써도 다 부활 된다는 거 아냐 우와 딱 된다 대단한 선생님이야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백을 소환을 가장 먼저 찍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돌프디르가 나한테 폭력배 보낼지도 모르겠는데 퍽퍽 돌프디르가 보내면은 달게 받아야지 저지른 게 있는데 찍을 거 없나? 많이 안 아껴도 되겠다 워낙 어이구야 마법정 저거는 몇이 있어야 돼 60이야? 좋다 그냥 좋다 솔츠하임 가려면 저거 불저왕 찍고 갈 생각이었는데 마침 잘됐네요 다 찍고 갈 수 있겠네요 저 2레벨이면은 그냥 솔츠하임이고 나발이고 없겠는데 근데 저거가 있냐? 하찮은 매직 크 아 이건 있어야지 아 이건 있어야지 와아 오늘 조금 땡겨서 딱 두 번 선으로 모두 배울 수 있게 750원은 너무 적다 이 아저씨야 750원은 너무 적다 이 아저씨야 아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는 아 대장 대장 장애한테 좀 팔다가 올걸 아유 너무 생각머리가 없었네 왜 그로스 지방이 또 팔아버릴까 무게 많이 차오네 16이나 먹네 16이나 먹네 PERSON 아 저 찍고 아저씨가 아저씨가 몰아임면 아저씨가 확실한 보호방은 쓸거고 와아 한번 오면은 저택 하나 정도 이제 슬슬 저택금액 나오겠는데 근데 사비로 황제를 죽일 금액이 되어버렸네 보라사람 필요없고요 얼른 폭풍급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괜찮은게 생각보다 많네 이것도 필요가 없네 사실 이정도로 봐주겠네 2만원이나 있는데도 뭔가 부족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아니 설마 아니 아 괜히 또 시체를 만들게 하는구나 깜짝이야 깜짝이야 남아있었으면은 동료들은 죽지 않았을텐데 뭐 여기가 쟤니 안되있으면 어떡해 내가 제일 처음이 잡은 앤데 아 근데 나는 거인한테 맞으면 아직도 한방에 죽을 것 같다 참 뭐하다 진짜 도적이나 죽여야겠다 도적도 이제 한 100원 주지 않을까요 도목쯤 되면은 저번에 110원짜리 하나 나왔으니까 아 짱 많아 아 짱 많아 팔자님 레절하실 때가 아닙니다 아 아 뒤지겠어요 아 얼마나 갖고 있을까 와아 좋은데? 덮자는 좀 부실하다 부추파 석쇠구이 먹고싶다 맛있겠다 아 어딨어 어딨어 다 다 나와 100원 오 그렇지 활까지? 야아 아낌없이 주는구만 아주 그냥 무법자 모처럼이니까 수탈자로 하자 엉덩이 타겠다 타겠다 요소 호오! 기다렸다가 90 넘겨서 여긴 저 찍겠습니다 그냥 화겐허 clouds 안찍게 될 것 같네 진짜 많이 들어간다 폭모드가 아아 스탠바를 언제 왔는데 아 얘는 이번에 왔었구나 너무 그렇게 의심하면 안되지 스탠바를 와 파괴 97이야? 레벨 제한 없애고 추가 능력치 좋아요 군더더기 없죠 이러면? 뭐한거야? 왜그래? 아 땅이 뭔가 질감이 좋다 진짜 땅 같애 아우 아우이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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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하는거죠 모든 스탠바를 유저가 이렇게 게임을 할겁니다 왜냐면 리마스터에도 이걸 안고쳐놨기 때문에 내 탓이 아닙니다 쓰라고 안고쳐놓은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이러고 놀아라 이런 이제 깊은 가르침이 있는게 아닌가 가야지 와 이제 95네 이제 변화마법 달인을 해방해서 전설화로 쭉쭉쭉 올려주면 된다 그러면은 어떤 보상도 안 부럽다 근데 그 개가 안오네요 그 하얀약품 게스트 다양한지 하얀약품 게스트 견지않는 것이 저 물론 새로운 이유가 누구야 너 그 이 어떤 이유 배워야됩니다 저는 불러가야겠지 이번엔? 속성 하나를 선택하여 50 증가 시킨다면서 왜.. 체력 매직과 지구력이야? 체력 매직과 지구력이 속성이었어요? 몰랐네 자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변화 몇이지? 이걸로? 69? 아 69면 멀었지 해이 아 너무 멀어 진짜 이.. 요새 안에 있는 애들이 진짜 운 좋은거다 죽음을 코앞에 두고 운 좋게 살 수 있는거 그러면 행운입니다 그만한 행운이 있나 나 이거 소환 어디쯤? 아 이거 안 찍었구나 안 찍어도 되지 않나? 소환 이정도로 찍혀있으면은 어차피 한번 쓰면은 이제 안될거 아니야 아낌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한번 그거 해보자 수탈자가 레벨있게 셀텐데 제일 저렴한 걸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여기도 수탈자가 있을거기 때문에 사실 원래 이거 제일 저렴한거는 무업자도 안.. 소환이 안되기 때문에 소환이 안되기 때문에 되죠? 이제 레벨 상환이 세상 에보니 워리어까지 이걸로 소환이 되는 굉장히 쓸만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6번에다가 이걸 할 필요가 없네 귀한 망령을 좀비 되살리기를 6번으로 그.. 상급 언데드 정도나 찍으면 몰라 그럼 추가가 있어야 돼 수탈자 갔어 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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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게 해줘 백은 여기서 찍고 가겠습니다 아사리 아 좀 더 쓴 다음에 써야되는데 뭐 상관없겠지 매직가 420 이 정도 충분하죠 사실 420이면은 이제 안 찍어도 되겠다 체력 찍어도 되겠네 이제 뭐야 백이야? 그래서 안올라가죠? 백이 이제 맥스죠 전설화를 시.. 할 수 있게 됐구요 그리고 백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두마리 소생 어디 해볼까? 무겁자 돌 음.. 자.. 일단은 태우러 가고 변함어업은 달인까지 찍을거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써먹어야 되고 아 그럴 필요가 없네 어차피 전설화를 하면은 초기화가 되는구나 그러면은 당장 필요한거만 쓰면 되겠네 왜.. 너가.. 왜.. 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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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만원 주세요 어디서 노후자금을 챙겨올까 하.. 하.. 소환 찍었으면은 저는 오늘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로브도 얻었고 흐흫 빠는걸 하지 않았나 싶네요 이거 있고 잠시만 보면 솔직히 필요 없죠 마비시킨다 저것도 조금 필요 없을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 판정이 내가 쏘는 것도 판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네 나 근데 염동력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제 사실 소환계통은 찍을 거 없고 데스날 만화도 충분할 것 같고 아직 안될려나 데스날까지는 아 일단은 거르고 파괴는 뭐 굳이 안 찍어도 세니까 지금 뭐 찍으면 더 세지겠지만 회복도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고 변환 능력치 올라가는 거고 이 정도면은 이제 깔끔하게 잘 됐네요 다른 건 아예 찍어도 되겠어요 세 개를 아꼈다가 파괴 마법 데미지를 하나씩 더 준다던가 마법을 좀 배워갈까 볼프디르 철 변환을 안 쓴다면 지금 마전이 너무 높아서 변환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피부를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마비는 있어야지 마비 무조건 해야지 마비 마비는 이 게임 최강 스킬이니까 흑단 피부까지 되네요 에브리 피부 좋습니다 비싼 거 팍팍 살 정도로 돈이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이템이 많아서 평형까지는 필요 없겠다 평형은 너무 내절이다 흑단 피부 5번 마비가 소모가 지금 얼마되지 230 엄청나죠 소비량 와 흑단 피부 거의 반 들어가네 하긴 뭐 전문 저걸 75대 저걸 찍어야 되는데 안 찍었으니까 흑단 피부 4분의 1 정도면 할만한 것 같고 전투하기 전에 쓴다고 생각하면 소환 소환 뭐 쓸 일은 없겠지만 데이드라 주도권 뺏는 것도 있으면 괜찮겠죠 어차피 나는 레벨 상한 것도 해제됐으니까 그럼 이제 걔 누구지 드래곤 프리스트한테 뺏겨도 도를 뺏어오면 되고 서로 이제 뺏고 뺏기는 싸움 추방까진 필요 없을 것 같고 드레모라 군주 소환 안 써 전율 공포 좀비 전율 공포 좀비가 상급 원대들 로 돼 있는 거죠 번역이 다른거지 지금 이게 이제 추가 능력씨가 생기는 거고 이..이거를 하여튼 뭐 소환이야 뭐 전투 도중에 쓸 거 아니면은 이거 쓰는게 더 세긴 한데 도중에 쓸 거면 어차피 보너스 능력씨가 있으니까 싼 걸로 쓰는게 나을 것 같고 되돌아 지배를 갖고만 있겠습니다 군주 쪽은 제가 특성을 안 찍었으니까 이걸 이렇게 가져가고 전율 공포도 하나만 들어가죠 정말 써먹고 싶다 싶은 애 있으면은 한 번 딱 전투 한 번에 쓴다고 생각하고 돈도 넉넉하니까 뭐 등록할 필요도 없지 저거는 아아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한가 솔직히 다 했네 마법을 마스터 했네 고이 마법사에 걸맞는 마법이구만 염동력을 가져와서 어디 염동력을 썼지 이거는 금으로 바꾸는 거 염동력을 살 수 있었나 염동력을 사던가 가져오던가 해서 염동력을 좀 써봐도 재밌을 것 같죠? 염동력으로 물리피해 250을 준다는게 좀 흥미롭네요 염동력 할아버지 왜 아프지 돌아다녀 관절 아프면 어쩌려고 염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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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이 800원이면 그렇게 높진 않네 그쵸? 염동력은 원래 엄청난 소비량과 숙련도 상승을 염동력 눌렀다 떼면은 250 데미지가 들어간단 말야? 해봐야지 그러면은 어 나 뭐 없어 포인트? 잠깐만 잠깐만 없다고? 이거 두개까지 되나? 아 아 하나밖에 안되네 그러면은 이렇게 써야겠네 250피에 궁금하다 치켰다 치켰다 그럼 일단은 소음 그걸로 해야겠다 지금 많이 안 지켜있는 소음 억제로 올리고 소음 억제는 따로 쓸 필요가 없으니까 따로 안 써지는구나 원래 이랬나? 소음 억제도 그냥 막 써지지 않았었나? 이런 필요에 의한 컨트롤이 가능했다고? 이렇게 편해졌다고 게임이? 안 이랬던거 같은데? 그것보다 엉망이었던거 같은데? 아 아 45로 찍어야겠다 44는 기분 나쁘니까 450까지 찍고 체력 50이나 250이나 300짜데 까지 찍는걸로? 선생님 아아 부족해? 벌써? 야 대단한 할아버지야 이렇게까지 알려주다니 좋아요 그럼 이제 염동력으로 한번 써보죠 염동력 코스 아 기대되는구만 여태까지 해봤던 펑 모드 중에서는 없었거든요 염동력을 강화시킨다는건 통치기 판정도 안 들어가죠 심지어? 오 데미지 꽤 괜찮은건가? 250치고는 좀 잠깐만 야 너가 맞아봐 애는 뭐 많이 때려봤으니까 야 레벨 높아서 선생님들 레벨 높을것 같긴 한데 저 정도 살았죠? 어어 더 세다 강하네 주력으로 쓸만한가? 이제 약간 이제 막 난사가 안되는 단점이 있는데 한번 써보자 아 웃기지마 내가 물건을 버리면 되는구나 여기다가 어어 딜 꽤 괜찮아요? 큰걸로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야 이것도 이거 이런거 맞아 이리와 아프지 요 놈아 하하 아 근데 너무 멀리 있으면 쏘기 좀 애매한데 이러면 내려놓을 수는 없는거야 그냥 암전하게? 그냥 뭐 이렇게 상남자처럼 날려버려야돼? 아아 맞다 이거 염려가 염려가 아 이거 들고 있는거 자체가 손해니까 함부로 들 수가 없네 아 이거 들고 있는거 자체가 손해니까 이걸로 싸우면은 금방 올라가겠다 흥 흥냉 노븐 와하하 겁나 쎄 하하하하하하 하하 짱쌤 어 이거 가성비도 좋은데 심지어? 이중아 좀 기네요 바로바로 던지니까 와 이거 좋네요 좀 큰 물건을 갖고 다니다가 냄비 바구니 이런거 갖고 다니다가 던져서 싸와 싸서 이걸로 하나만 써야겠다 야 재밌네 이거 최고의 마법사에서 초능력자가 돼버렸네 어 근데 데미지 꽤 괜찮다 이거 더 찍으면 더 세지는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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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추가되는건가 여기서? 그럼 500까지 세지는거야? 저걸 움켜질수도 있고 마법사인데 진짜?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아 재미있게 했습니다 메인캐스트는 거의 진행이 안됐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가끔 스카이림을 마닐라 열심히 해주다가 다 이제 한번 싹 정리를 하고 캐스트 모드같은거를 하고 다음화에서도 모드를 더 여러개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거 있으면 찾아보고 스페셜 에디션이 이제 모드 버전업 때문에 옛날 모드를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좀 훨씬 더 화려한 최신 모드들도 적용이 된다는거 그래서 이제 제가 모드를 플레이한 영상이 많잖아요 근데 예전거랑은 약간 다른 방향성의 모드를 스페셜 에디션을 통해서 볼 수 있을거 같네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염동력 이거 물건이네요 다음시간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고 풀버전으로 디지몬도 올라갈건데 여러분들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뵈요 뿅 봄 아빤 아 봄 봄